이슬 공주 옛날 어느 임금에게 이슬이라는 아름다운 공주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예쁘고 우아한지 결혼하겠다고 찾아온 왕자들의 줄이 궁궐 밖까지 늘어설 정도였어요. 이 왕자들 중에는 마음씨 고약한 마술 왕자도 있었는데 마술 왕자는 이슬 공주가 청혼을 거절하자 못된 마음을 품었습니다. 가민의 청혼을 거절해? 마술 왕자는 그 자리에서 마술을 걸어 이슬 공주를 물소로 만들어버렸어요. 궁궐도 흔적 없이 사라졌고 반야나무 한 그루만 남게 되었지요. 야생 물소가 된 이슬 공주는 반야나무 곁에서 근근히 목숨을 이어가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연못에 물을 마시러 갔는데 다른 연못은 다 마르고 딱 한 군데만 물이 남아있었습니다. 이슬 공주는 하도 목이 말라 허겁지껍 연못물을 몽땅 마셔버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연못물을 마신 뒤로 배가 고프지 않은 겁니다. 게다가 배마저 불러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열 달 뒤에는 딸 셋에 낳았습니다. 이슬 공주는 딸 셋의 이름을 연못, 직녀, 심성이라 짓고 정성을 다해 키웠습니다. 이슬 공주가 먹이를 구하러 갈 때면 딸들은 잎이 모성한 반야나무 위에 올라가 몸을 숨기고 있었어요. 얘들아, 엄마가 없는 동안 나무 위에 꼭꼭 숨어 있어야 한다. 엄마가 돌아와 나무를 세 번 흔들며 연못아, 직녀야, 심성아 내려와 이 꽃송이를 받으렴 하고 외치거든 너희들은 당신이 진짜 우리 엄마라면 약속대로 코에서 물을 뿜어보세요 라고 대답하거라 그러면 내가 콧구멍에서 물을 내뿜어 너희를 적시마 반드시 물을 뿜거든 내려와야 한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온나라의 세 왕자가 사냥을 나왔다가 물소가 뿜은 물에 젖은 채로 반야나무 위에서 내려오는 세 아가씨를 보게 되었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세 아가씨를 보고는 첫눈에 반해버렸지요. 그래서 물소가 하는 말을 들어두었다가 물소가 먹이를 구하러 간 사이 똑같이 말했습니다. 왕자들은 물총으로 물을 뿌려 세 아가씨의 몸을 적시기까지 했어요. 그러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세 아가씨가 나무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세 왕자는 세 아가씨에게 청혼을 했어요. 아가씨들도 왕자들의 늠름한 모습에 반했습니다. 그렇게 각각 쌍을 이룬 왕자들은 궁궐로 아가씨를 데려가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한편 딸들을 잃은 이슬공주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요. 미친 듯이 딸들을 찾아 헤매다 첫째 딸이 사는 궁궐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슬공주는 멀리서도 딸의 모습을 한눈에 알아보았지요. 하지만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슬공주를 먼저 알아본 건 첫째 왕자였어요. 여보, 궐 밖에 서 있는 물소가 당신 어머니가 분명한 것 같은데 가서 모셔와야 하지 않겠소? 그런데 첫째 딸이 발끈하며 쏘아붙이는 겁니다. 그 야생물소가 어째서 제 어머니라는 거예요? 제 어머니는 물소가 아니라고요. 이슬공주는 온몸에 흠신 매를 맞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둘째 딸이 사는 궁궐에 도착했어요. 둘째 딸도 역시 이슬공주를 쫓아버렸습니다. 겨우 막내딸이 살고 있는 궁궐 앞에 이른 이슬공주는 그만 푹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연모사, 직녀야, 심성아 내려와 이 꽃송이를 받으렴 이슬공주는 있는 힘을 다해 구슬프게 노래를 불렀어요. 그 노래를 듣자마자 막내딸과 사위가 뛰어나왔습니다. 어머니를 궁궐로 모셔와 정성껏 보살폈지만 지극한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이슬공주는 그만 세상을 뜨고 말았답니다. 막내딸은 어머니를 이룬 슬픔에 몇 날 며칠을 슬피 울었어요.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한 노파가 나타나 못된 마술왕자의 마법에 걸려 이슬공주가 물소가 된 이야기이며 죽은 어머니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는 겁니다. 잠에서 깨어난 막내딸은 꿈에서 노파가 시킨 대로 했어요. 그러자 거짓말처럼 물소가 아름다운 이슬공주의 모습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이슬공주는 막내딸을 꼭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지요. 이 소식을 들은 첫째와 둘째 딸도 어머니를 만나겠다며 달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셋 딸의 손바닥에 똑같이 벽씨를 나눠주었어요. 그러고는 손가락으로 찧어서 벽씨의 껍질을 벗기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신의 딸이라고 말했답니다.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손가락에 피가 나도록 찧었지만 벽씨의 껍질은 벗겨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막내딸은 딱 한 번만에 벽씨의 껍질을 벗겨냈지요. 모두가 보는 데서 망신을 당한 두 딸은 얼굴도 들지 못하고 제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막내딸은 오랫동안 그리던 어머니를 모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유리병 속 유령 한 옛날에 가난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약간의 돈을 저축하게 된 나무꾼은 아들에게 말했어요. 너는 단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다. 나는 땀 흘려 벌어들인 돈을 너를 교육시키는 데 쓸 작정이다. 내가 올바른 공부를 하고 나면 내가 늙어 팔다리가 굳어버려 집에 처박혀 있어야 할 때 나를 먹여 살려줄 수 있겠니? 그래서 아들은 훌륭한 대학으로 가서 선생님의 칭찬을 들을 만큼 열심히 공부하여 얼마간 학교에 머물렀습니다. 아들이 몇 가지 과목을 배웠지만 완전히 학업을 마치지 못한 판에 아버지가 모아두었던 얼마간의 돈이 바닥이 나버려 아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나는 더 이상 내 학비를 대줄 수가 없다. 라고 아버지는 우울하게 말했어요. 이 중요한 시기에 매일매일 끼니 이상으로는 한 푼도 더 벌 수가 없구나. 아버지! 하고 아들이 대답했어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면 저는 막노동에는 길이 들지 않아서 견디기가 힘들 거야. 또 나한테는 도끼가 하나뿐인데 하나를 더 살 돈도 없다. 이웃에 가보셔요. 하고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만한 돈을 벌 때까지 이웃에서 도끼를 빌리셔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웃에서 도끼를 빌렸습니다. 이튿날 동이 트자 아버지와 아들은 같이 숲속으로 갔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도와주면서 활기에 넘쳐 즐거워했어요. 해가 바로 머리 위로 오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 좀 쉬면서 점심이나 먹자. 그러고 나면 일이 더 잘 될 거다. 아들은 빵을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나 쉬십시오. 저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숲속을 좀 돌아다니면서 새 둥지를 찾아보겠어요. 원 녀석도 하고 아버지가 말했어요. 뭐 때문에 숲속은 돌아다니겠다는 거냐. 그러고 나면 피곤해서 발을 다시 들어 올릴 수도 없게 돼 여기 내 곁에 앉아 있거라. 하지만 아들은 숲속으로 갔어요. 빵을 먹으며 유쾌한 기분으로 새 둥지를 발견할까 하고 초록빛 가지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렇게 이리저리 거닐다가 마침내 오람하고 위험스러워 보이는 떡갈나무 있는 데까지 왔어요. 그 나무는 분명코 사백 년을 넘어 무겁고 다섯 사람이 아름지어도 껴안지 못할 만큼 굵었습니다. 아들은 걸음을 멈추고 나무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 속엔 분명코 많은 새들이 둥지를 틀었을 거야. 그때 갑자기 웬 목소리가 들리는 듯 씹었습니다. 아들은 귀를 기울여 듣다가 웬 침침한 소리가 나를 꺼내다오 하는 것을 알아들었습니다. 아들은 사방을 휘둘러 보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해낼 수가 없었어요. 다만 그 목소리가 땅 밑에서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나무 아래 떡갈나무 뿌리 근처에 감춰져 있다. 나를 꺼내다오. 아들은 나무 밑을 깨끗이 치우고 뿌리 근처를 더듬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조그만 나무 구멍 속에서 유리병을 하나 찾아내었어요. 그는 유리병을 축혀들고 해볕에 비춰보았습니다. 그 안에서는 웬 개구리 모양의 물건이 들어앉아 아래 위로 펄쩍 펄쩍 뛰고 있었어요. 나를 꺼내다오. 하고 개구리 모양은 또다시 말했습니다. 어떤 나쁜 일은 생각지도 않은 아들은 병의 코르크 마개를 뽑았습니다. 그러자마자 한 유령이 빠져나와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어찌나 빨리 불어나는지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거인이 되어 나무의 반만큼만 크기로 아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봐 하고 유령은 말했습니다. 나를 꺼내준 데 대한 보상이 뭔 줄 아니? 몰라. 하고 아들은 겁없이 대답했지요. 내가 그걸 알 턱이 있겠어? 그럼 말해주지. 그 대가로 내가 내 목을 부러뜨려야겠다. 그런 말이라면 미리 해줄 것이지. 하고 아들은 말했습니다. 그럼 너를 그냥 병 속에 가둬놨을 텐데 하지만 내 목을 건드려선 안 돼. 그럼 많은 사람들의 신문을 당할 걸? 많은 사람이 오거나 말거나 하고 유령은 말했습니다. 내가 벌어들인 보상을 받아야 해. 내가 뭐 은총을 입어 그렇게 오래 갇혀 있었는 줄 하니? 그렇지가 않아. 그건 내가 받은 벌이었어. 나는 막강한 신의 사자란 말이야. 나를 부러준 사람의 목을 부러뜨리지 않으면 안 돼. 서둘지 마. 하고 아들이 대답했어요. 그렇게 당장은 안 돼. 우선 나는 내가 과연 저 작은 병 속에 있던 자인지 내가 진짜 유령 인지 아닌 지를 알아야 겠어. 내가 다시 저 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나도 믿겠어. 그 다음에는 나를 어떻게 해도 좋아. 유령 은 잔뜩 뻗이면서 말했어요. 그건 대수롭지 않은 기술이야. 하고 점점 줄어들더니 처음처럼 가늘고 작아졌어요. 그래서 바로 같은 병 주둥이로 들어가 목을 통과해서 다시 들어갈 수 있었지요. 하지만 유령 이 병 속에 들어가자마자 아들은 뽑았던 병마개를 다시 틀어막 아까 있던 떡갈나무 뿌리에다 병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 있는 대로 돌아가려 했어요. 그런데 유령이 처참한 소리로 불렀습니다. 나를 꺼내다오. 안 돼. 하고 아들은 대답했지요. 두 번은 안 속아. 일단 내 목숨을 노린 자를 사로잡았는데 내가 왜 풀어주겠니? 네가 나를 풀어주면 네 목숨에 못지않은 선물을 주겠어. 싫어. 첫 번째처럼 나를 속일 작정이지. 아깝게도 내 행운을 놓치려 하는구나. 나는 결코 너를 해치지 않고 충분한 보상을 할 생각이야. 아들은 한 번 모험을 해보자. 어쩌면 이놈이 약속을 지킬지도 모르지. 설마 나를 어쩔 수는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병마개를 뽑았어요. 유령은 첫 번째처럼 빠져나와 사방으로 불어나더니 거인처럼 커졌습니다. 자 너에게 보상을 해주마. 하고 유령은 말하며 아들에게 고약같이 생긴 조그만 조각을 주며 말했어요. 이 한쪽 끝으로 상처를 건드리면 상처가 낫고 다른쪽 끝으로 강철이나 철을 건드리면 그것들이 은으로 변해버린다. 우선 실험을 해봐야겠는걸. 하고 아들은 말하며 나무 있는 데로 가서 도끼로 나무 껍질에 상처를 내고 고약의 한쪽 끝으로 그 상처를 문질렀어요. 그러자마자 상처는 아물어들어 감쪽 같아졌지요. 그 말이 맞는군. 하고 아들은 유령한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린 작별을 해도 되겠군. 유령은 아들에게 목숨을 구해준 것에 감사했고 아들은 유령에게 선물에 대해 감사의 말을 하고 아버지 있는 대로 돌아왔습니다. 어딜 다녀왔니? 하고 아버지가 물었어요. 일하는 것을 왜 잊었지? 너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을 거라고 좀 전에 말했었지? 아버지 왜? 아버지는 화가 나 있었어요. 두고 보셔야 아버지 나무를 당장 쳐서 넘어뜨릴 테니까요. 그리고 아들은 고약을 꺼내 도끼를 문지르고는 힘껏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세부치가 은으로 변해버리는 바람에 도끼날이 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이것도 보셔요? 이런 나쁜 도끼를 주셨어요? 완전히 휘어버렸는데요. 그러자 아버지는 깜짝 놀라 말했어요. 왜 그런 일을 저질렀니? 도끼 값을 물어줘야 할 텐데 무슨 돈으로 지를지 모르겠다. 네가 일해줘서 얻은 이득이 고작 이것이로구나. 화내지 마세요 아버지. 얼마든지 물어드릴게요. 무엇을 갖고 물어준다는 거냐. 내가 너한테 주는 것 말고는 한 푼도 없잖니. 머릿속에 든 것은 이론일 뿐 나무 쪼개는 건 네가 알 덕이 없다. 잠시 후 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아무래도 저는 일을 더 못하겠어요. 이것으로 오늘 일을 끝내는 게 좋겠어요. 나도 너처럼 두 손 놓고 앉아있으라는 거냐. 나는 더 일을 해야겠다. 너는 집으로 가도 좋아. 아버지 저는 이 숲속에 처음 왔기 때문에 혼자서는 길을 몰라요. 같이 가셔요. 아버지는 화도 좀 가라앉았기 때문에 마침내 설득을 당해 같이 집으로 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어요. 가서 망가진 도끼를 팔아 얼마나 받을지 봐라. 나머지는 내가 벌어 이웃한테 물어줘야겠다. 아들은 도끼를 들고 시내로 나가 금세 공사 한테로 갔습니다. 금세 공사는 도끼를 감정하더니 저울에 달아보고 말했어요. 400량의 값이 나가는데 그만한 현금이 없군요. 아들은 말했어요. 있는 대로 주십시오. 나머지는 빌려드리지요. 금세 공사는 아들에게 300량을 내주고 100량은 빚으로 남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들은 집에 돌아와 말했어요. 아버지 돈이 생겼어요. 도끼값으로 이웃사람이 얼마를 원하는지 가서 물어보셔요. 벌써 알고 있다. 한 양 여섯 푼이다. 그럼 두 양 열두 푼을 갖다 주십시오. 값 절이니까 충분해요. 이것 보셔요. 제겐 이렇게 돈이 많아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백량을 드리며 말했어요. 이것이면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편안히 사셔요. 어떻게 내가 그런 부자가 되었니? 그제서야 아들은 모든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행운을 믿은 덕분에 이렇게 엄청난 수확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을 갖고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 공부를 계속했어요. 뿐만 아니라 문제의 고약을 갖고 어떤 상처든 고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의사가 되었답니다. 꾀꼬리의 노래 중국 임금님의 대궐은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이 대궐은 온통 아주 멋진 도자기로 만들어졌는데 만지면 부서질 듯 매우 섬세해서 걸을 때도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겨 놓아야만 했습니다. 정원에는 별별 이상한 꽃들이 가득했고 아름다운 꽃들마다 작은 은방울이 매달려 끊임없이 은은하게 흔들리고 있었으므로 지나가는 사람마다 걸음을 멈추고 바라보곤 했습니다. 이 정원은 아주 좁은 구석구석까지 세심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었고 또 엄청나게 넓어서 정원 가꾸는 신화도 얼마나 넓은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한참 걸어가노라면 키 큰 나무들과 깊은 호수가 있는 아름다운 숲에 이르게 됩니다. 이 숲은 푸른 바다에 있다 있어서 큰 배들이 돛을 달고 나무가 울창한 숲속까지 항해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 깊은 숲에 꾀꼬리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이 꾀꼬리는 얼마나 아름답게 노래를 불렀던지 일손이 바쁜 가난한 어보조차 밤바다에서 괴물을 끌어올리다 말고 럭스를 잃고 이 새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이곤 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임금님이 사는 도시를 비롯해서 모든 것이 다 훌륭하지만 특히 대궐과 정원이 아름답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다가 꾀꼬리의 노랫소리를 들으면 뭐니뭐니 해도 역시 꾀꼬리 노래가 으뜸이야 라고 입을 모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네 나라로 돌아간 여행자들은 이 꾀꼬리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여러 학자들이 중국과 중국의 대궐과 정원에 관해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뭐니뭐니 해도 역시 꾀꼬리가 으뜸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나라를 다녀간 시인들은 바닷가 깊은 숲속에 사는 꾀꼬리에 관해 저마다 가장 아름다운 시를 써냈습니다. 이런 책들은 세상이 널리 퍼지게 되었고 얼마 뒤에는 중국 임금님의 손에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은 황금 의자에 앉아 고개를 끄덕이며 책을 읽었습니다. 태궐과 정원을 찬양하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아주 기뻤습니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역시 꾀꼬리 노래가 으뜸이라는 글을 읽고는 놀랐습니다. 뭐 꾀꼬리가 제일이라고? 그게 뭐지? 내 정원에 있다고? 임금님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신하를 불렀어요. 이 신하는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 말을 걸어 무엇을 물어오면 흥하며 코빵기만 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꾀꼬리라 하는 아주 훌륭한 새가 있다 하던데 내 나라에서 뭐니뭐니 해도 그 새가 으뜸이라고들 말하는데 어째서 나는 그걸 모르고 지내왔는고 임금님이 말했습니다. 소인도 모르는 일이옵니다. 태궐 안에는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는 줄로 아래옵니다. 신하가 대답했습니다. 오늘 밤에 태궐에 불러 노래를 부르라 해라.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내가 내 것을 모르다니 말이 되느냐 임금님이 호령을 하였습니다. 소인도 모르는 일이오나 여하튼 찾아보겠나이다. 찾아서 대령하겠나이다. 신하는 이렇게 대답했지만 꾀꼬리를 찾을 길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이 방 저 방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꾀꼬리에 대해 아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는 임금님에게로 달려가서 꾀꼬리 얘기는 책을 쓴 사람들이 꾸며낸 거짓말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하 책에 있는 거라고 다 믿으셔서는 안 되는 줄로 아래옵니다. 마술이나 요술에 관한 것이 아니더라도 책이란 흔히 그냥 꾸며서 쓰는 것인 줄 아옵니다. 하지만 내가 읽은 책은 이웃나라 임금님이 보내신 책이니라 그러니 거짓일 수 있겠느냐 꾀꼬리 소리를 꼭 들어야겠노라 오늘 밤에 이곳에 데려오도록 다시 한 번 명령하노라 내 뜻이 그러한데 만약 꾀꼬리를 데려오지 못하면 이따 저녁 먹은 뒤에 모두 다 혼을 내주고 말리라 알겠느냐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신하는 다시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이방 저방을 들락날락 했습니다. 대궐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 그 신하를 따라 바쁘게 뛰어다녔습니다. 야단을 막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저마다 꾀꼬리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대궐 밖에서는 다 아는 이 새를 대궐 안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들은 대궐 부엌에서 일하는 가련한 한여 아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꾀꼬리라고요? 알고 말고요. 노래를 참 잘하는 새지요? 저녁마다 저는 여기서 남은 음식을 가지고 바다가에 계시는 병든 제 어머님한테 간답니다. 대궐로 돌아오다가 발이 아프면 숲에서 잠시 쉬는데 그럴 때면 꾀꼬리 노래가 들려왔어요. 그 소릴 들으면 저절로 눈물이 나는 게 어머니가 입을 맞춰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한여 아이가 말했습니다. 이봐라. 대궐 부엌에서 언제까지나 일할 수 있게 해주고 임금님이 진지 잡수시는 모습도 볼 수 있게 해줄 터이니 우리를 꾀꼬리 있는 곳으로 안내하거라. 오늘 밤 대궐로 꾀꼬리를 데려오라는 임금님의 분부가 계셨다. 신하가 말했습니다. 많은 대궐 사람들이 한여 아이를 따라 꾀꼬리가 있다는 숲으로 갔습니다. 바쁜 걸음으로 서둘러 길을 가던 그들은 길가에서 암소가 우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 소리구나. 저렇게 큰 소리가 나다니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 소리야. 아니에요. 저건 암소 울음소리예요. 꾀꼬리 있는 곳은 아직 멀었어요. 늪지대에서 개구리들이 개굴개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소리군. 철간에서 들리는 풍경소리 같은데. 아니에요. 저건 개구리 소리예요. 이제 조금만 가면 돼요. 이때 꾀꼬리의 노래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소릴 들어보세요. 한여가 나뭇가지에 앉아 노래를 하고 있는 작은 새를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저럴 수가 있나. 저렇게 평범하고 보잘것 없으리라곤 생각 못했는데 여기 모여있는 훌륭한 사람들을 보자 놀랍고 겁이 나서 저렇게 조라해졌나. 신하가 실망한 듯 말했습니다. 귀여운 꾀꼬리야 우리 임금님께서 내 노래소리를 듣고 싶으시대. 아이 좋아라. 들려드리고 말고. 꾀꼬리가 즐거운 듯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맑은 유리종 소리 같구먼. 저 가늘게 떨리는 작은 목덜미 하며 이제까지 이런 소리를 듣지 못했다니 이상하기도 하군. 임금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게 틀림없어. 신하가 말했습니다. 임금님께 다시 한번 노래 불러드릴까요? 거기 모인 사람들 가운데 임금님이 있는 줄 잘못 알고 꾀꼬리가 말했습니다. 귀여운 꾀꼬리야 오늘 밤의 대궐에서 벌어지는 큰 잔치에 나와서 너의 그 아름다운 노래로 임금님을 기쁘게 해드렸으면 좋겠구나. 신하가 말했습니다. 숲에서 들어야 더 좋은데 하고 중얼거리면서도 꾀꼬리는 임금님이 듣고 싶어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들을 따라 대궐로 가기로 했습니다. 대궐에는 꾀꼬리를 맞이할 준비가 다 되어 있었어요. 도자기로 되어 있는 벽과 마루는 여기저기 켜놓은 황금 등잔 불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작은 음방울이 매달린 가장 아름다운 꽃들이 복도마다에 줄지어 놓여졌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뛰어다니는 바람에 꽃에 달린 음방울이 은은하게 흔들려 대궐하는 온통 음방울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임금님이 앉아있는 커다란 방 한 가운데에 황금으로 만든 나뭇가지가 세워졌습니다. 꾀꼬리가 앉을 자리였지요. 대궐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 한여 아이도 이제는 정식 대궐 요리사가 되어 문간에 서서 구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 제일 좋은 옷으로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임금님이 꾀꼬리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길이 그 작은 새에게로 모였어요. 꾀꼬리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임금님의 두 눈에 눈물이 괴더니 뺨으로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꾀꼬리의 노래소리는 더욱 아름다워졌고 모든 사람이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임금님은 꾀꼬리의 노래에 완전히 취하여서 황금 실내와 한 켤레를 꾀꼬리에게 상으로 주면서 목에다 걸고 다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꾀꼬리는 임금님이 기뻐해 주시는 게 바로 상이나 다름없다면서 받기를 거절했지요. 저의 노래를 들으시고 임금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것이 제가 받은 가장 값진 상이라고 생각해요. 임금님의 눈물에는 큰 위력이 있는 것이지요. 제 노래에 대한 보답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꾀꼬리는 하늘나라의 노래인 듯 아름다운 노래를 다시 불렀습니다. 참 귀엽고 아름다운 노래야.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입에 물을 한 모금 물고는 꾀꼬리 흉내를 내려 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물어오면 이런 흉내로 대답하고는 꾀꼬리와 같은 소리를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지요. 웬만해서는 즐겁다는 소리를 하지 않는 남녀 하인들도 모두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꾀꼬리는 대궐안의 화재거리가 되었습니다. 꾀꼬리는 이제 대궐에서 세장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낮에 두 번 밤에 한 번은 밖으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두 명의 하인들이 꾀꼬리의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꾀꼬리의 두 다리에 메어진 열두 가닥의 끈을 하나씩 붙잡고 있었어요. 꾀꼬리는 이런 식으로 밖에 나가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온 나라가 꾀꼬리에 관한 이야기로 웅성 됐습니다. 두 사람이 만났을 때 한 사람이 꾀꼴 하면 다른 사람은 꾀꼴 하는 것이 인사말이 되었지요.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면 서로 모든 것이 통하게 마련이었습니다. 자기 아이의 이름을 꾀꼬리라고 지은 구멍가게 주인만도 열한 명이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노래를 잘 부를 줄 아는 아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커다란 선물 상자가 임금님한테 전해졌습니다. 겉에는 꾀꼬리라는 글씨가 적혀있었어요. 이 유명한 꾀꼬리에 관한 새 책이 또 나온 모양이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임금님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것은 책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꾀꼬리를 꼭 닮은 장난감 꾀꼬리였어요. 금강석이며 루비며 사파이어 따위의 각진 보석으로 장식된 것이 다를 뿐 진짜 꾀꼬리와 같았습니다. 이 장난감 꾀꼬리에 태엽을 감으니까 진짜 꾀꼬리 소리를 내면서 꼬리를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꼬리는 흔들릴 때마다 금빛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이 장난감 새의 목에는 이런 글씨가 적힌 리본이 메어져 있었어요. 중국 임금님의 꾀꼬리에 비하면 보잘것 없는 꾀꼬리 옵니다. 보는 사람마다 장난감 꾀꼬리를 칭찬했고 이 선물을 가져온 사람에게는 임금님의 꾀꼬리 관리 대신 이라는 높은 벼슬이 내려졌습니다. 두 마리 꾀꼬리가 같이 노래를 부르면 멋지겠구나. 훌륭한 이중창이 되겠는데. 그래서 같이 노래를 부르게 했으나 잘 맞지가 않았습니다. 진짜 꾀꼬리는 자기 마음에 맞는 노래를 부르는데 장난감 꾀꼬리는 한 가지 노래밖에 몰랐기 때문입니다. 장난감이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박자도 꼭 맞고 음정도 정확합니다. 음악을 맡고 있는 신나가 말했습니다. 이제 장난감 꾀꼬리가 혼자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장난감 은 진짜 꾀꼬리 못지않게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진짜보다 더욱 보기에도 좋았습니다. 황금과 은빛으로 빛났기 때문입니다. 가짜 꾀꼬리는 같은 노래를 서른 세번이나 되풀이 하고도 지칠 줄을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조금도 실증을 내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그 노래를 들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진짜 꾀꼬리에게도 노래를 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진짜 꾀꼬리는 없었습니다. 그는 열려진 창문을 통해 푸른 숲으로 나라가 버린 것이었어요. 이게 어지된 일인가 고약한 일이로다. 임금님이 언짢아 하자 모두 다 은혜를 모르는 나쁜 새라고 꾀꼬리를 욕했습니다. 하지만 제일 훌륭한 꾀꼬리가 여기 남아 있어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신하들은 가짜 꾀꼬리의 노래를 또 들었습니다. 34번째 같은 노래를 듣는 것이었으나 아주 복잡한 노래여서 아직도 그 곡조를 다 아낸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대걸의 음악을 맡고 있는 신하는 겉모양뿐 아니라 속도 진짜보다 좋다며 가짜 장난감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상간마마를 위시하여 여기 모이신 훌륭하신 나으리 여러분 진짜 꾀꼬리의 경우는 무슨 노래를 부를지 전혀 알 길이 없지만 이 장난감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난감에 대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열어보면 기계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또 어떻게 돌아가고 다음에는 무슨 노래가 나오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소 이다. 모두 다 음악을 맡은 대신의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 대신은 돌아오는 일요일 날 장난감 꾀꼬리를 일반 백성들에게 보여주며 설명을 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또한 노래를 들려주어도 좋다는 허락도 내려졌지요. 가짜 꾀꼬리의 노래를 듣고 사람들은 너무 기뻐서 모두 즐겁게 차를 마셨습니다. 이것은 중국 사람들의 버릇 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벌려 감탄하며 그 노래가 제일이라고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고는 고개들을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꾀꼬리의 노래를 들은 적이 있는 가난한 어부는 이렇게 말했어요. 참 훌륭한 노래이긴 하지만 또 진짜 꾀꼬리 소리와 아주 비슷하지만 어쨌든 무언가 조금 모자라는 데가 있는걸. 이제 진짜 꾀꼬리는 이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장난감 꾀꼬리는 임금님의 침대 바로 옆 비단방석에 앉아있게 되었어요. 선물로 받은 금은 이 장난감 꾀꼬리 둘레에 여기저기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임금님 침실에서 노래 부르는 높은 세라는 훌륭한 벼슬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는 언제나 임금님 왼쪽 맨 첫째 줄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임금님의 염통이 있는 왼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자리에 앉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의 염통도 왼쪽에 달려있으니 그만큼 중요한 대접을 받았지요. 음악을 맡은 대신은 이 장난감 꾀꼬리에 관해 세물다섯 권의 책을 썼습니다. 이 글들은 아주 길었고 모두 어려운 한문으로 씌어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그 책들을 다 읽어서 알고 있다고 말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바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덧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중국 사람들은 위로는 임금님과 대신으로부터 아래로는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가짜 꾀꼬리의 노래를 한 박자도 틀리지 않고 다 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노래를 더욱 좋아했고 장난감이 노래를 부르면 따라서 불렀습니다. 거지 아이들도 꾀꼬리 꾀꼬르 하고 흥얼거렸고 임금님도 그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임금님은 침대에 누워 장난감 꾀꼬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때 장난감 속에서 뜨르륵 하며 무엇인가 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더니 스르르륵 하며 모든 톱니바퀴가 풀려 버리면서 노래소리가 딱 그쳤습니다. 임금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의사를 불러오게 했어요?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계고 치는 사람을 불러왔습니다. 그는 이것저것 물어보고 한참 만지작거리더니 장난감을 고쳐놓았습니다. 그러나 기계가 너무 달아서 되도록 쓰지 말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계 부속을 다른 것으로 갈면 제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이제 장난감개 꼬리에게는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노래를 시키지 않고 될 수 있으면 그것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음악을 맡은 대신이 아주 어려운 한문으로 연설을 했습니다. 장난감개 꼬리는 새것이나 다름없다는 얘기였지요. 그가 그렇다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러갔어요. 이 나라에 커다란 슬픔이 닥쳐왔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임금님이 큰 병에 걸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새 임금님이 벌써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거리에 나와 높은 신하에게 임금님의 병세가 어떤지 물어보았습니다. 신하는 고개를 흔들며 신통치 않게 대답했지요. 임금님은 눈부시게 훌륭한 침대에 파리하고 싸늘한 모습으로 누워있었습니다. 신하들은 임금님이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는 새 임금님에게 잘 보이려고 애들을 썼습니다. 남자 하인들은 여기저기 모여서 이런 일에 관해 쑥떡거렸고 하녀들은 모여앉아 차를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방과 복도에는 발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두꺼운 천을 깔아놓았습니다. 태궐란은 쥐죽은 듯 고요했어요. 그러나 임금님은 아직 숨이 넘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파리하게 굳은 모습으로 임금님은 황금실로 짠 술과 비단 레이스가 달린 눈부신 침대에 누워있었습니다. 머리 위 벽에는 창문이 열려있어서 달빛이 흘러들어 임금님을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장난감 꾀꼬리도 임금님 옆에 놓여있었습니다. 불쌍한 임금님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임금님은 눈을 떠보았습니다. 황금의 왕관을 쓴 죽음이 자기의 가슴을 내리누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왕관을 쓴 죽음은 한 손에는 임금님의 황금의 탈을 다른 한 손에는 임금님의 깃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비단 커튼마다에서 이상한 얼굴들이 임금님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심술 굳고 무서운 얼굴도 있었고 다정한 얼굴도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일생동안 했던 착한 일과 나쁜 일들이 이런 얼굴을 하고 나타나서 그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죽음이 임금님을 덮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이런 일이 생각나세요? 저런 일이 생각나세요? 그 얼굴마다 한마디씩 따져 물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물어보는 바람에 임금님은 땀을 뻘뻘 흘리며 허덕였습니다. 난 그런 일 몰라 저 소리가 안 들리게 큰 푹을 쳤다오 임금님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얼굴들의 질문은 그치지를 않았고 임금님의 가슴에 올라탄 죽음은 중국 사람들이 모든 말에 다 고개를 끄덕이듯이 그런 식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음악 귀여운 황금 꾀꼬리야 노래를 불러다오 너에게 많은 보물을 주었고 목에 걸도록 황금으로 만든 신뢰화를 선물로 주지 않았느냐 임금님이 숨을 몰아시며 말했지만 가짜 꾀꼬리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태엽을 감아주는 사람이 없었으니 노래를 부를 수 없는 것이었지요. 죽음은 눈을 크게 부릅뜨고 임금님을 노려보았습니다. 사방은 쥐죽은 듯 무섭게 고요했어요. 이때 갑자기 창문 가까이에서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고요함을 깨고 들려왔습니다. 진짜 꾀꼬리가 창방 나뭇가지에 날아와 앉아 있었어요. 그는 임금님의 호소를 듣고 그를 위로하러 찾아온 것입니다. 꾀꼬리의 노래가 계속되자 커튼 뒤에 숨어있던 수많은 얼굴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굳어가던 피가 임금님의 핏줄 속에서 새로운 기운을 얻어 다시 발끝까지 흘러가게 되었어요. 죽음도 꾀꼬리 노래에 귀를 기울이며 귀여운 꾀꼬리야 노래를 불러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 황금의 칼을 주세요. 그 임금님의 깃발도요. 그리고 머리에 쓴 임금님의 왕관도 이리 주세요. 노래를 자꾸 부를게요. 꾀꼬리가 대답했습니다. 죽음은 꾀꼬리의 노래를 들으면서 그것들을 하나씩 내주었어요. 꾀꼬리는 계속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는 장미꽃이 피어나고 딱 총나무의 냄새가 코를 찌르는 무덤에 관해 죽은 사람을 슬퍼하는 눈물이 푸른 풀을 적시는 무덤에 관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런 노래를 듣자 죽음은 고향 생각이 나서 싸늘한 검은 한개처럼 창밖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고맙도다 귀여운 작은 새야 나는 너를 나라 밖으로 쫓아버렸는데 너는 노래를 불러 나를 살려주었구나 임금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지 모르겠다 임금께서는 벌써 제 노래에 보답을 하셨어요? 처음 제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리셨지요. 저는 그걸 결코 잊을 수가 없답니다. 임금님의 눈물은 노래하는 제 가슴을 기쁘게 하는 보석이었어요. 이제 편안히 잠을 주무세요. 그러면 새로운 힘이 솟아날 거예요.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한잔 푹 주무세요. 이렇게 말하고 꾀꼬리는 다시 노래를 불렀습니다. 임금님은 달콤한 잠속에 깊이 빠져들어 들어갔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에 비쳐왔습니다. 임금님은 건강한 모습으로 잠에서 깨어났지요. 신하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임금님이 돌아가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꾀꼬리는 아직 나뭇가지에 앉아 노래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언제나 내 곁에 있으면서 내 마음 시키는 노래를 부르렴 무나 저 가짜 꾀꼬리는 산산조각으로 부숴버려야겠다. 임금님이 말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임금님. 저 장난감은 그 나름으로 좋은 일을 했으니까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임금님 곁에 두세요. 저는 대궐 안에서 집을 짓고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마음 느낄 땐 언제나 찾아와서 창가에 앉아 임금님께 노래를 불러드리겠어요. 행복한 사람들과 불쌍한 사람들 임금님이 모르시는 착한 일과 나쁜 일에 대해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아주 작은 이 몸은 가난한 어부나 농부의 집까지 개궐에서 멀리 있는 백성들한테까지 멀리 멀리 날아다닌답니다. 전 임금님의 왕관보다는 임금님의 마음을 좋아해요. 다시 와서 노래를 불러드리겠어요. 그런데 꼭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무엇이든 말해보아라. 임금님은 이제 옷을 입고 황금의 칼을 가슴에 대면서 말했습니다. 꼭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임금님께 모든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말을 남기고 꾀꼬리는 날아갔습니다. 그 후로 꾀꼬리는 마음 내킬 때 찾아와서 창가에 앉아 임금님께 노래를 불러드렸답니다. 서두르는 것 하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인은 게으름뱅이였어요. 매일처럼 염소를 풀밭에 몰고 가는 일밖에는 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그는 하루 일을 마치고 저녁에 집으로 올 때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사실 너무 힘든 일이야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고 많은 날 늦가을까지 풀밭으로 염소 몰기란 정말 비참한 일이라니까 풀밭에 누워 잠이라도 잘 수 있다면 오죽 좋아 그런데 그럴 수도 없잖아 염소가 어린 나무를 다치지 않게 정원 울타리로 들어가지 않게 아니면 도망치지 않게 눈을 똑바로 뜨고 있어야 하니까 말이야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고 즐겁게 살 수 있을까 그는 앉아서 생각을 모아 어떻게 하면 어깨에 진 이 짐을 벗을 수 있을까 곰곰이 궁리 했습니다. 한참 동안 온갖 궁리를 짜내어도 좋은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번개 처럼 새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됐다 그렇게 하면 돼 하고 그는 소리쳤습니다. 뚱뚱보 트리와 결혼하자 트리도 염소를 한 마리 갖고 있으니까 내 것 까지 몰고 나갈 수 있을 거야. 그럼 나는 더 이상 괴로워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하이는 일어나 피곤한 팔다리를 움직여 길을 건너 갔습니다. 뚱뚱보 트리의 양친이 사는 집은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트리의 양친에게 부지런하고 덕성스러운 딸을 달라고 청했어요. 양친은 별로 오래 지체하지 않고 끼리끼리 만나는 법이니까 라고 생각하며 승낙했지요. 이제 뚱뚱보 트리는 하인의 하인의 아내가 되어 두 마리의 염소를 몰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인은 만족한 나날을 보내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로지 늘어지게 게으름 피우는 것으로 피로를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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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었습니다. 그러다 간혹 아내와 함께 나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나가는 것도 나중에 쉬는 맛이 더 좋으라고 그럴 뿐이야. 안 그러면 쉴 기분도 안 나거든. 하지만 뚱뚱보 트리도 하인 못지않게 게을렀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여보 하고 남편을 불렀어요. 왜 우리는 까닭없이 삶을 괴롭게 끌어가면서 우리의 황금기를 망쳐야 하지요? 아침마다 음메음메하고 울어대어 한참 맛있게 자는 잠을 깨우는 저 두 마리 염소를 우리 이웃사람한테 주워버리고 그 대신 꿀벌통을 하나 받아오면 그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꿀벌통이라면 뒷마당 양지바른 곳에 놓아두고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텐데요. 꿀벌들은 지킬 필요도 없고 들판에 몰골 갈 필요도 없잖아요. 그것들은 멀리 날아갔다가 저절로 길을 찾아 집으로 꿀벌을 모아오면서도 우리를 조금도 수고시키지 않잖아요? 참 현명한 아내다운 말을 냈군. 하고 하인이 대답 했습니다. 망설일 것 없이 당신 제안을 실천해 옮깁시다. 게다가 벌꿀은 염소젓보다 더 맛있고 영양가도 많을 뿐더러 오래 보관할 수도 있단 말이오. 이웃사람은 두 마리 염소 대신 꿀벌통 하나를 기꺼이 바꿔주었습니다. 꿀벌들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지칠 줄 또는 쥐새끼가 그 위로 덮칠까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트리는 굵직한 개암나무 지팡이를 가져다 침대 곁에 세워놓았어요. 공연이 일어서지 않고도 그것이 손에 닿도록 그래서 불청객들을 침대에 놓은 채 몰아낼 수 있도록 말입니다. 게으른 아이는 한낮이 되기 전에는 잠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싫어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양식을 죽낼 뿐이야 라고 그는 말했어요. 어느 날 아침 그는 밝은 대낮인데도 여전히 침대에 누워 긴 잠 뒤에 오는 피로를 풀면서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자들이란 단 것을 좋아하지 그래서 당신도 살짝살짝 꿀맛을 본단 말이야 당신 혼자 그걸 다 먹어 치우기 전에 꿀을 주고 그 대신 거위와 새끼거위 한 마리를 바꾸면 더 좋을 것 같군 그렇지만 하고 테리가 대답했습니다. 거위를 지킬 아이가 우리한테 생길 때까지 기다려요 아니면 내가 그 거위 새끼 때문에 고생을 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바쳐야 겠어요? 당신은 아이가 거위를 지킬 거라고 생각하나? 하고 하인이 말했습니다. 요즘 어린애들은 고분고분 말을 듣지 않는 걸 저희들이 부모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한단 말이야 바로 암소를 찾으러 나갔다가 집 빨박이 세 마리를 쫓아갔던 하인 처럼 말이지 내 말 듣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을 걸요? 하고 트리가 대답했어요. 막대기를 들어 살같이 부르트도록 잔뜩 매질을 할 거예요. 이것 보세요. 하인 하며 그녀는 열을 낸 나머지 쥐를 쫓으려던 막대기를 눈켜잡았어요. 트리는 막대기를 축혀들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막대기는 침대 위에 꿀 항아리를 쳤답니다. 항아리는 벽에 부딪혀 깨져 조각이 되어 떨어졌고 맛있는 꿀은 바닥으로 흘렀습니다. 저기 거위 새끼와 거위 어미가 있군. 그것도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으니까 어쨌든 항아리가 내 머리 위로 떨어지지 않은 건 천만 다행이야. 우리한테 우리 운명에 만족할 만한 이유가 얼마든지 있지. 그리고는 항아리 조각 속에 아직도 꿀이 묻어있는 것을 보고 손을 벗으며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머지는 우리가 맛을 보고 깜짝 놀라느라 생긴 피로를 잠깐 눈을 붙여 풉시다. 보통 때보다 좀 늦게 일어난들 무슨 상관이 있겠소. 낮은 아직도 긴데 그래요. 언제라도 늦는 법은 없다니까요. 이런 얘기 아셔요? 달팽이가 한 번은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는데 길을 떠나 도착해보니 아이의 세례명명식에 참석하게 되었더래요. 집앞에서 울타리를 넘어 뛰어들어가면서 달팽이가 말했대요. 서두르는 손을 존치 존치 안타고 말이에요. 힘을 갖고 태어난 아이 소승상이란 대신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를 제거하려는 음모가 꾸며져 왕은 그를 대신자리에서 쫓아냈습니다. 소승상은 아내와 함께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떠나 살았습니다. 올바르지 못한 처사에 의해 벼슬을 물러나게 되어 몹시 모욕을 느끼고 있었던 까닭에 그는 그 누구도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이 하나 꼭 있었으면 하고 바랬지만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인 천시는 자기 몸종과 함께 절로 갔습니다. 그런데 승려 한 사람이 절 근처에서 천시를 보고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나는 그대가 어찌하여 이곳에 왔는지 알고 있소. 자 내 뒤를 따라오시오. 승려는 천시를 성스러운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날이 저물었으므로 천시는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밤중에 그녀는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하늘에는 큰 곰 자리의 별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련 그 별자리가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자 은빛 찬란한 빛이 천시의 몸을 뚫고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천시가 잠을 깨자 승려가 말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서 기다리시오. 그 후 열 달이 지난 뒤에 천시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아기에게는 날개가 달려있어 아기는 성스러운 산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 아기는 젖을 먹을 때만 이따금 자기 어머니한테 날아오곤 하였는데 어머니 천시 자신은 그런 사실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아기의 부모는 연애 때처럼 이 일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들이 다시는 자기들에게 돌아오지 않게 될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산의 아이는 신성한 산에서 자라났고 소대상이라 불리였습니다. 위대한 도인이 그에게 항몽과 무술을 가르쳐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월이 늘러 어느덧 소대상은 만 열여섯 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도인에게 집으로 가게 해달라고 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힘 장사로서 보통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도록 태어나지 안았느리라. 먼저 내게 지워진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내 가족들을 찾아보고 아내를 얻도록 하라. 우리나라가 침략자를 상대로 싸움을 하고 있음은 너도 잘 알고 있으렸다. 침략국의 힘장사 가타리오는 이미 이 나라의 힘장사 춘치리와 싸워 두 번이나 이긴 바 있다. 그러니 가서 그와 싸워 이기도록 하라. 하우나 제게는 칼도 투구도 방패도 힘장사의 차림에 알맞는 의상한 볼도 없습니다. 너는 이 모든 것을 조상들의 무덤에서 얻게 될 것이로다. 그리하여 소대상은 조상들의 무덤으로 가 재를 올린 후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꿈속에서 새하얀 노인이 나타나 힘장사가 갖추어야 할 의복이며 무구를 모두 그에게 주었습니다. 소대상이 잠을 깨어보니 자기 곁에 힘장사가 갖추어야 할 모든 무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무구를 모두 갖추었어요. 바로 이때 하늘에서 아주 사나워 보이는 말 한필이 내려왔습니다. 그는 말 잔등에 올라 임금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임금은 힘장사가 벼슬자리에서 쫓겨난 대신의 아들이란 사실을 알았을 때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아들이 자신에게 복수를 하기는 커녕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일을 떠맡으려 하니까 말입니다. 왕은 그에게 군대를 내주며 자신의 힘장사인 춘시리로 하여금 그의 부하로 싸우게 했습니다. 소대상은 무엇보다 먼저 자기 군사들에게 술 잔치를 베풀어 주었어요. 그는 부하들과 함께 사흘 동안 잔치를 베풀며 보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자기 병사들에게 물었습니다. 생각한데 전쟁터에 나갈 필요 없이 평생 이처럼 잔치나 즐기며 보내는 편이 더 좋지 않겠는가? 아닙니다. 하고 병사들이 대답했습니다. 적들을 우리나라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좋다. 그렇다면 나아가 그들을 무찌르자. 소대상은 바로 거인 춘시리가 카타리온을 상대로 혈토를 버리고 있을 무렵 싸움터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카타리온은 이미 춘치리를 베어 이긴 뒤였지요. 이에 격본한 소대상은 적들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처절한 대혈투가 있은 후에 적은 패하여 퇴각했습니다. 그러나 카타리온은 이에 기세가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소대상의 진영에 불을 지를 샘으로 밤중에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름 아닌 소대상의 손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소대상은 그를 단칼에 베어버렸습니다. 사태가 이쯤 되자 적국의 황제는 적군을 소집하여 소대상을 맞아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소대상은 황제의 군대를 부수고 황제를 포로로 사로잡았습니다. 후에 적국은 우리나라에 병합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답니다. 장미와 달팽이 달팽이 앞마당 둘레에 도토리나무 울타리가 있었고 그 너머로 소와 양떼들이 풀을 뜯는 들판이 보였습니다. 이 마당 한가운데에 장미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어요. 그 밑에 달팽이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달팽이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운명을 짊어지고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때가 오길 기다리고 있을 테야 장미꽃이나 피우고 도토리 열매나 맺고 소와 양처럼 우유나 만들고 하는 것으론 만족할 수가 없어. 달팽이가 중얼거렸습니다. 네가 하겠다는 큰일에 기대가 커 그래 언제 그 일을 이룰 생각이니? 장미나무가 몰었습니다. 나는 때가 오길 기다리고 있는 거야. 너는 너무 서두르는데 그게 탈이라고. 너에게선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 달팽이가 달팽이가 대답했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새로운 봄이 되었습니다. 장미는 또다시 꽃봉오리를 키워 장미꽃을 피워냈습니다. 언제 보아도 싱그럽고 싱싱한 꽃들이었어요. 달팽이 그런데 달팽이는 달팽이는 여전히 장미나무 밑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는 끈끈한 몸을 반쯤 뽑고 뿔 달린 고개를 내밀어 두리번 두리번 주위를 살펴보고는 다시 몸을 움츠렸습니다. 모든 것이 작년과 똑같군 달라진 거나 아무것도 없어. 장미는 여전히 꽃송임만 피우고 통 발전이 없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장미나무 는 변함없이 꽃을 피우면서 하얀 눈이 내릴 때까지 푸른 옷을 입고 있다가 날씨가 추워지자 옷을 벗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달팽이는 땅속으로 기어들어 갔습니다. 다시 새봄이 왔습니다. 장미와 달팽이도 다시 나왔습니다. 넌 이제 아주 늙어버린 장미가 되었구나. 죽을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아. 그런데 넌 이제까지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남에게 주기만 했어. 생각해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글쎄 주기만 하고 살아온 너의 일생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네가 자신의 속마음에 발전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야. 너에게 발전이 있었다면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했을 게 아니야? 내 말이 내 말이 맞지? 너는 곧 떼나무가 되어 아궁이 속으로 들어갈 거야.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지? 너의 얘기를 듣고 아주 놀랐다. 나는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런 걸 생각해본 적이 없었는데. 장미가 말했습니다. 너는 본 뒤 생각하길 좋아하지 않잖아? 네 자신이 왜 꽃을 피우고 있는지 또 꽃은 어떻게 피우는 것인지 생각해본 적 있어? 왜 이렇게만 피고 저렇게는 안 피는지 생각해본 일이 있느냔 말이야. 아니 난 그냥 좋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꽃을 피운 거야. 햇볕은 너무너무 따뜻하고 산들 바람이 불어오니 저절로 힘이 솟아난 것이지 뭐. 맑은 이슬을 마시고 빗방울도 받아 먹으며 숨을 쉬고 그냥 살아있었던 거야. 하늘과 땅으로부터 내 몸으로 기운이 스며들어온 것이야. 나는 언제나 참을 수 없는 새로운 기쁨을 느꼈기 때문에 꽃을 피우지 않을 도리가 없었던 거야. 그게 나의 삶이야. 나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삶이란 말이야. 너는 너무 세상을 쉽게 살아온 거야. 달팽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나는 모든 것을 그냥 받기만 한 거야. 하지만 넌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받지 않았어. 너는 아주아주 생각이 깊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재주를 받고 태어났 생각했잖아.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 나는 세상에 대해선 관심이 없다고. 세상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야. 나는 내 안에 모든 게 다 있고 이렇게 혼자서 잘 살 수 있거든. 하지만 땅 위에 사는 우리 모두는 우리가 가진 제일 좋은 것을 남에게 주어야 되는 게 아니겠어? 나야 기껏해서 장미 꽃밖에 준 것이 없지만 그렇게 훌륭한 재주를 받은 너는 이 세상에 무엇을 주었니? 앞으로 무엇을 줄 생각이니? 내가 준 게 뭐냐고? 뭘 줄 거냐고? 야 구역질 난다. 침이라도 뱉고 싶구나. 다 쓸데없는 짓이야. 나는 그런 일에 관심이 없다고. 너는 기껏 꽃이나 피우고 도토리나무는 도토리 열매나 떨어뜨리고 소와 양은 우유나 만들고 잘들해보라지. 너희들에게는 상대할 물건이나 사람이 있지만 나는 나 혼자로 만족하거든. 내 껍데기 속으로 움츠려 들어가 거기 있으면 되는 거라고. 나는 세상 따위엔 관심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달팽이는 등에 짊어진 달팽이 껍데기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는 암만 해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구나. 난 난 언제나 밖으로 밖으로 꽃이 되어 나오기만 하는 슬픈 신세야. 꽃잎은 떨어져 바람에 날리고 하지만 이 집주인 아줌마의 찬송가채 갈피에 장미꽃잎이 간직되어 있는 걸 본 적이 있어. 그리고 어떤 예쁜 아가씨는 내 꽃송이를 가슴에 꼽고 다녔지. 또 어떤 어린애는 아주 기쁘게 내 꽃잎에 입맞춘 적도 있고 그런데 난 얼마나 즐거웠던가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었지. 나에겐 이런 기억이 있고 이런 게 나의 삶이야. 장미는 계속해서 순진하게 꽃을 피웠고 달팽이는 자기 집 속에서 시들어갔습니다. 그는 세상 따위엔 관심이 없었던 것이지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달팽이는 흙이 되어 땅속에 묻혔습니다. 장미나무도 흙이 되어 땅속에 묻혔어요. 찬송가채 갈피의 꽃잎도 시들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앞마당에는 새로운 장미나무가 자라나고 또 새로운 달팽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달팽이는 껍데기 속에 몸을 움츠리고 세상에 침을 뱉습니다. 세상 따위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둘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둘 중 어느 삶이 옳았던 것일까요? 임금님의 옷 옛날 옛날 옛적에 한 임금님이 계셨는데 어떻게나 예쁜 새옷을 좋아하였던지 돈만 생기면 모두 다 옷을 사버렸습니다. 임금님은 병종들 생각은 눈꽃만큼도 하지 않고 이따금 이따금 극장이나 공원으로 마찰을 타고 나가는 일이 있기는 했지만 그것도 순전히 새로 맞춘 옷 자랑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는 하루에 열두번도 더 옷을 갈아입곤 했기 때문에 다른 임금님 같으면 의뢰 회의실에 있을 시간에도 이 임금님은 옷 갈아입는 방에 있기가 일수였습니다. 이 나라 백성들은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고 그래서 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나라를 구경하러 날마다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명의 사기꾼이 이 나라에 왔습니다. 그들은 옷감 자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옷감은 자기들만이 짤 수 있다면서 자기들의 옷감은 빛깔과 무늬가 고울 뿐 아니라 그 옷감으로 만든 옷은 일을 잘 못하는 벼스라치나 멍청이 같은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뽐내며 다녔습니다. 그거 참 굉장히 좋은 옷이 되겠구나. 그 옷을 입으면 내 신하들 가운데서 누가 일을 잘 못하는 엉터리 신하이며 누가 똑똑하고 누가 얼간인지 구별해낼 수 있겠구나. 당장 옷감을 짜서 대령하라고 그래야지. 이렇게 생각한 임금님은 당장 옷감을 짤 수 있도록 사기꾼들에게 많은 돈을 미리 주었습니다. 사기꾼들은 배틀을 하나씩 갖다 놓고 열심히 옷감을 짜는 재했지만 그들의 실패에는 실이 감겨있지 않았습니다. 무탁되고 많은 비단실과 가장 좋은 금실을 달래서는 실패에 감는 대신 자기들 가방 속에 숨겨넣고 빈 배틀에 앉아 밤늦게까지 옷감 짜는 신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옷감을 얼마나 짰는지 알아봐야 겠다고 생각했지만 그 그 옷감은 바보같은 사람이나 일을 잘 못하는 벼슬아치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옷감이라는 생각이 들자 약간 마음이 캥겼습니다. 물론 자기는 걱정할 필요가 조금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임금님은 그래도 다른 사람을 먼저 보내서 얼마나 짰는지 알아봐야 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 나라 백성들은 누구나 다 이 신기한 옷감에 놀라운 힘을 들어서 알고 있었고 이웃 사람 중에 누가 얼간이 같은 사람인지 알고 싶어 죽을 지경들이었지요. 나이 많은 정직한 대신을 보내봐야지 무척 똑똑하고 일도 아주 잘하는 중신이니까 옷감을 제일 잘 볼 수 있을 거야 하고 임금님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충신한 분이 빈 배틀이 있는 방으로 찾아가게 되었어요. 이거 큰일 났구나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정직한 충신은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그러나 안 보인다는 말은 입 밖에 내지 않았어요. 사기꾼들은 늙은 대신에게 좀 더 가까이 와서 보라고 공손히 말하고는 빛깔과 무늬가 얼마나 예쁘고 훌륭하냐면서 아무것도 없는 배틀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가련한 노인은 눈을 크게 뜨고 살펴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배틀이었으니 보일 리가 없었지요. 이럴 수가 있나 내가 멍청이란 말인가 그럴 리가 없는데 사람들이 알았다간 큰일이지 나는 높은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란 말인가 아무것도 못 봤다고 얘기했다간 좋지 않겠지 하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으리 왜 잠자고 계십니까? 사기꾼이 열심히 옷감 짜는 신용을 하면서 물었습니다. 야 근사한데 아주 멋지군 안경을 끼고 살펴보면서 충신이 말했습니다. 이 무늬며 이 고운 색깔 마음에 썩 드는 옷감이라고 임금님께 아뢰하겠군.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희들도 기쁩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기꾼들은 빛깔과 무늬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나이 많은 대신은 그들의 설명을 귀기울여 잘 들었어요. 돌아가서 임금님에게 그대로 말씀드리기 위해서였지요. 그 뒤 사기꾼들은 옷감 짜는 데 필요하다면서 돈과 비단실과 금실을 잡고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모두 자기들 가방에 숨겨 넣었어요. 한가닥의 실도 감겨있지 않은 빈 배틀에 앉아 사기꾼들은 여전히 옷감 짜는 신용을 계속했습니다. 임금님은 다른 충실한 신하를 보내어 일을 잘하고 있는지 또 옷감이 언제 만들어질 것인지 알아오게 했습니다. 이 신하도 나이 많은 충신이 겪었던 것과 꼭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빈 배틀 이었으니까요. 얼마나 훌륭한 옷감인지 보십시오. 사기꾼들은 잊지도 않은 옷감을 가리키며 빛깔과 무늬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바보일 리는 없고 그렇다면 높은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단 말인데 참 이상하군. 하지만 잠자코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한 그는 보이지도 않는 옷감을 아주 좋다고 칭찬하면서 이렇게 고운 빛깔과 이렇게 신기한 무늬는 처음 보는 것이어서 무척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임금님은 옷감 짜는 것을 직접 보고 싶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옷감을 보고 두 충신을 비롯한 많은 신하들을 뽑아 거느리고 엉큼한 사기꾼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빈 배틀에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주 훌륭한 옷감이 옵니다. 상감마마. 이 문의하며 이 빛깔이 얼마나 근사하옵니까. 두 충신이 빈 배틀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자기들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지만 다른 사람들 눈에는 옷감이 보일 것으로 굳게 믿고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도대체 이럴 수가 있나 내가 멍청이란 말인가 또 임금이 될 자격도 없고 이거 정말 야단났는데 라고 임금님은 생각했습니다. 어 정말 아름다운 옷감이로다 마음에 꼭 들었도다 임금님은 빈 배틀을 살펴보며 기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같이 따라간 신하들 눈에도 보이는 것이라곤 빈 배틀 뿐이었지만 그들도 덩달아 거 아주 훌륭한 옷감이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며칠 뒤 임금님이 행차하실 때 이 근사한 옷감으로 옷을 지어 입으셨으면 좋겠다고 아뢰었습니다. 신하들은 여기저기서 훌륭한데 멋있어 이렇게 근사한 건 처음 봐 라며 웅성대고 조화들 했습니다. 임금님도 교사기꾼에게 단추구멍에 달 수 있는 훈장과 함께 옷감 잘 짜낸 사람이라는 벼슬까지 내렸습니다. 임금님의 행차가 있기 바로 전날 저녁 사기꾼들은 열여섯 개가 넘는 촛불을 환하게 켜놓고 밤새도록 일을 했습니다. 임금님이 입으실 새 옷을 만드느라고 바쁘게 일하는 자기들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들은 배틀에서 옷감을 드러내어 커다란 가위로 알맞게 잘라서 실도 없는 바늘로 열심히 꿰매는 신용을 하더니 마침내 임금님의 새 옷이 이제 다 되었다고 외쳤습니다. 임금님은 제일 높은 신하들만 데리고 사기꾼들한테로 갔습니다. 사기꾼들은 아무것도 들지 않는 빈손을 공중에 번쩍 치켜들고는 이것이 바지요 입니다. 이것은 저골이고 또 이것은 조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또 거미질처럼 아주 가벼운 옷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입으셔도 입으신 것 같지 않은 게 이 옷이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옷이지요. 라고 허풍을 떨었습니다. 정말 그런 줄로 아래요. 모든 신하들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그들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없었으니 보이지 않는 게 당연하지요. 상감마마 황공하오나 옷을 벗으십시오. 소신들이 여기 커다란 거울 앞에서 새 옷으로 갈아입으시도록 거들어들이겠나이다. 사기꾼들이 말했습니다. 임금님은 옷을 홀랑 벗었고 사기꾼들은 거짓 흉내로 만든 잊지도 않은 옷을 하나씩 임금님에게 드리는 신흉을 냈습니다. 그들은 임금님의 허리에 띠를 둘러 마치 뒤에 늘어지는 긴 옷자락을 단단히 매는 척 했으며 임금님은 거울에 이리저리 몸을 비춰보았습니다. 상감마마 새 옷이 매우 잘 어울리옵고 아주 꼭 맞으십니다. 저모님이며 저 빛깔하고 참으로 찬란한 옷인 줄 아옵니다. 둘레에 서있던 신하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상감마마 께서 행차하실 준비를 다하여 밖에 대령했나 이다. 임금님 행차 준비대장이 말했습니다. 나도 채비를 다 했노라. 어때 이 옷이 잘 어울리는 것 같으냐. 하며 임금님은 마치 진짜 근사한 옷을 입기라도 한 듯 다시 한번 이리저리 거울에 몸을 비춰보는 것이었어요. 뒤에 늘어지는 임금님의 옷자락을 받쳐들기로 되어 있는 신하들은 허겁지겁 몸을 굽혀 두 손으로 옷자락을 들어 올리는 척 하더니 마치 옷자락을 받쳐들기라도 한 것처럼 두 팔을 쭉 뻗쳐들고 임금님 뒤를 따랐습니다.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처럼 멍청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임금님은 신하가 받쳐든 큰 양산을 쓰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창문을 열고 내다보고 있던 사람들과 거리에 나와있던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임금님의 새 옷은 아름답기도 해라 저 늘어진 옷자락은 또 얼마나 멋지고 참 근사하구나 라고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것을 남들이 눈치챌까 봐 조심들을 했는데 왜냐하면 옷감이 안 보이는 사람은 바보이거나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전과는 달리 이번만은 임금님의 옷이 좋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느 꼬마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임금님이 빨가벗고 가신다. 이 어린 것의 말을 들어보시오. 꼬마의 아버지가 속삭이자 그 꼬마의 얘기는 금방 여러 사람에게 퍼져갔습니다. 어떤 꼬마가 그러는데 임금님이 빨가벗었대. 마침내 모든 사람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외쳤습니다. 임금님은 빨가벗은 알몸이다. 임금님은 그 말이 사실인 것 같아서 등골이 오싹했지만 의젓하게 행차를 끝내야겠다고 생각하고는 더욱 점잖게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옷자락을 바쳐던 신하들도 여전히 빈 두 손을 버쳐들고 임금님의 뒤를 따라 걸어갔답니다. 한 번 죽었던 사람들 대신인 양승상에게는 슬아의 양삼박이란 아들이 있었습니다. 양삼박은 13살까지는 13살까지는 집에서 학문을 배웠고 그 뒤에는 자신의 학문을 높이 쌓기 위하여 절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가 성인이 되는 16세까지는 학문을 완전히 터득한 사람이 되려는 뜻에서 였습니다. 절로 가는 도중에 양삼박은 양삼박은 저녁 무렵 어느 집 곁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평민 출신의 토오인 황산서의 집이었어요. 이 토오의 딸인 13살 난 어여쁜 황춘월은 젊은이를 보고 하인을 시켜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하인이 그의 이름을 알아오자 추너리가 말했어요. 이번에는 가서 길을 가시는 중에 잠시 쉬어가시지 않겠는지 여쭈어보고 오너라. 양삼박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 집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가 집주인인 황춘월의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추너리는 아버지를 부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이 젊은이 앞에 나서는 것을 허락해 주셔요. 하지만 어찌 그럴 수가 있겠느냐 너는 젊은 처녀의 몸인데다가 이미 혼인을 약속한 사람까지 있는 몸이 아니냐 그러면 아버님 제가 젊은 남자의 복장으로 옷을 갈아입고 남자 행세를 하면 되지 않겠어요? 추너리는 외동 딸인데다가 응석 바지 딸이었습니다. 또한 그녀가 어찌나 열렬히 졸라댔는지 그녀의 아버지는 마침내 이를 승낙하여 주었습니다. 추너리는 남자의 복장을 한 뒤 양삼박 앞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이 두 사람은 곧 친한 사이가 되었어요. 도령께서는 언제 태어났습니까? 추너리가 양삼박에게 물었습니다. 난 열세 해 전 셋째 달 열다 센 날 오시에 태어났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군요. 하고 추너리가 말했습니다. 저도 바로 같은 해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났습니다. 양삼박은 추너리 아버지의 권유에 따라 그들 집에서 묵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딸은 또다시 아버지 곁에 바싹 달라붙어 새로운 청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이 젊은이를 따라 학문을 닦으러 승려들에게 가는 것을 허락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아버님 저는 남장을 하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님의 이름을 걸고 아버님께 맹세하올 건데 어느 누구도 결코 제가 여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16세가 되면 돌아와 아버님께서 제게 지하비로 정해주신 분께 시집을 가겠습니다. 다만 이 새해 동안만은 제가 자유로운 시간을 갖게 되어 학문을 터득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요. 지식이란 바로 행복 그 자체 이니까요. 그것은 옳은 말 이었습니다. 추너리의 벗들 가운데서도 많은 처녀들이 교수로서의 예의 범절뿐 아니라 학문을 이미 훌륭히 닦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를 생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추너리는 눈물을 흘려가며 한사코 조르다가 아버지가 자기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죽어버리겠노라 까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승낙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딸 나이에게 자기가 여인임을 밝히지 않겠노라는 맹세를 다시 한 번 시켰습니다. 안심하세요 아버님 저는 제가 지켜야 할 바를 이행하겠습니다. 이튿날 추너리는 자기 집 손님에게 물었습니다. 나 또한 도령과 함께 항문을 닦으러 스님들한테 가겠다고 한다면 무어라 하시겠습니까? 이 말의 양삼박은 다름 아닌 하늘이 이처럼 좋은 벗을 자기에게 보내주셨노라고 말하며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런 다음 두 사람은 저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아주 멋진 여행이었어요. 땅거미가 짙어지기 시작하자 이들은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호랑이들과 살쾡이들한테 잡아먹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지요. 그러고는 유쾌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 다음 둘이는 잠자리에 들어 아침이 될 때까지 편안한 마음으로 단잠을 잤습니다. 하루는 춘월이가 물었어요. 우리는 친구 사이인데 왜 서로 자네라고 말을 터놓고 지내지 않는 겁니까? 그리하여 이들은 서로 자네라고 부르며 터놓고 지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난 자네와 한날 한시에 태어났으니 하고 춘월이는 쉬어가게 되었을 때 말했습니다. 우리 서로 의형제를 맺고 지내세. 그리하여 두 사람은 서로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그라고는 의형제를 맺은 표시로서 자신의 피로 서로의 옷자락에 자기의 이름을 쓴 뒤 옷자락을 찢어 교환하였습니다. 그라고는 이 표시를 각자 자기 가슴 깊이 간직하였어요. 이윽고 이들이 절에 이르자 위대한 위대한 도인이 이들에게 모든 학문을 두루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양산박과 황춘월이는 어느 한 사람 없이는 지낼 수 없게끔 되었고 한시도 서로 떨어져 있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산박이 춘월이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옷을 벗고 자는데 어째서 자네는 언제나 옷을 입고 자는지 그 까닭을 좀 말해주게나 내가 어렸을 적에 몹시 병을 알아 하마터면 죽을 뻔한 적이 있다네 하고 춘월이가 대답했지요. 그때 아버님께서 이런 맹세를 하셨었지 내 병을 다 낫게 해준다면 내 나이 16세가 될 때까지는 옷을 입은 채로 자게 하겠노라고 말일 셋 그러나 현명한 도인에게는 춘월이가 여인임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 15세가 되었을 때 도인은 이들에게 미역 감고 오라며 강으로 보냈습니다. 예야 무언가 별다른 일이 없었느냐 두 사람이 미역을 감고 돌아오자 도인이 양산박에게 물었습니다. 아무런 일도 없었습니다. 스승님 다만 한가지 저에는 저보다 좀 위쪽 강가에서 미역을 감고 있었는데 그만 발을 베어서 강물에 피가 좀 흘렀던 것 말고는 말씀입니다. 또 한해가 흘러 이들이 학문을 모두 터득하게 되고 두 사람 모두 16세가 되었을 때 도인은 양산박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야 너는 학문을 모두 끝마쳤으니 이제는 삶의 반려를 선택할 때가 되었구나. 외인고 하면 대를 이을 자손이 없는 사람의 삶이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지 그와 같은 사람은 살아있다 해도 진정한 삶을 산다고는 할 수가 없는이라. 그러니 너는 여인네들 가운데서 내 학식과 금면함과 순결함에 알맞은 훌륭한 여인을 얻도록 하여라. 그 여인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이에 있느니라. 난 바로 내 벗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니라. 그 애는 여인이며 여러 처녀들 가운데서도 뛰어난 처녀임을 잘 명심해 두고라. 저녁 무렵 양삼박이 추너리에게 말했습니다. 어찌된 까닭인지 그대를 향한 내 마음이 이처럼 찢기는 듯 아프고 나도 모르는 새에 이처럼 그대를 사모하게 되었소. 그러니 서로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게 된 지금 그대가 나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서로 지하비가 되고 지어미가 되는 것을 그 무엇이 막으리요? 제가 도련님을 사랑하느냐고요? 하고 추너리가 되물었습니다. 저는 도련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기도 전에 이미 도련님을 사모하게 되었답니다. 하오나 도련님께선 잊고 계신 건 아니시겠지요? 우리가 지금은 서로 의형제를 맺은 사이라는 것을 난 아무것도 모른 채 그대와 의형제를 맺은 것이니 우리의 약속은 인정할 수가 없소. 이렇게 말하며 양삼박은 몸을 지켜주는 부적으로 지니고 다니던 맹세의 표지를 떼어냈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가져가시오. 하오나 저로서는 그 맹세가 여전히 우리의 약속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말에 양삼박은 추너리를 왈칵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행복의 순간이 다가왔는데 어찌하여 그대는 내게 고통을 주는 게요? 양삼박이 추너리에게 어찌나 열렬히 졸라댔는지 마침내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오나 먼저 제 옷깃에 꿰매놓은 맹세의 표지를 떼어버려야 겠어요. 그러니 한잠 주무시도록 하세요. 표지를 떼어내고 나면 도련님 곁으로 돌아오겠어요. 양삼박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잠에서 깨어났을 때 추너리는 보이지 않고 대신 그녀가 남긴 편지의 한 통만이 동그만이 놓여있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시여 저는 도련님을 사랑하였습니다. 또한 영원히 도련님께 충실한 여인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저는 영원히 도련님의 것입니다. 양삼박은 이 편지에 담긴 내용이 무슨 뜻인지 전혀 알아채지 못한 채 추너리의 뒤를 쫓아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녀 뒤를 따라잡지 못한 채 그녀의 집까지 다다르게 되었어요. 추너리의 아버지가 그를 맞으며 자기 딸이 다른 사람과 혼인을 약속한지는 이미 일곱 해나 되었음을 그에게 밝혔습니다. 그러고는 추너리와 정혼한 사람이 비록 양삼박과 같이 고귀한 가문의 태생은 못되지만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땅도 하늘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바꾸어 놓을 수가 없노라고 하였어요. 그러하시다면 최소한 따님을 한번 만나볼 수는 있겠지요? 아니래요. 하고 추너리의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양삼박은 추너리 없이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양삼박의 부모는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크게 기뻐했어요. 그러나 아들이 시름시름 병을 앓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들의 기쁨은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머지않아 양삼박의 병세는 거의 가망이 없는 상태가 되었고 숨을 거둘 무렵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한 처녀에 대한 사모의 정 때문에 죽습니다. 그 처녀의 이름은 황추너리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으로는 아무것도 결코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 처녀는 이미 정혼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죽거든 추너리와 그녀의 지압이가 함께 지나가게 될 길가에 묻어주세요. 그리하여 그가 죽자 그의 부모는 아들을 그 길가에 묻어주었습니다. 한편 추너리는 자기 아버지가 일곱 해전에 정해준 사람과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추너리의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며 자기 딸을 곧장 시집으로 보내지 않고 새해 동안이나 더 자신의 집에 붙잡아 두었습니다. 이 새해 동안 내내 추너리는 자기가 혼례날 입었던 옷을 깨끗이 빨아두는 일만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리하여 홀레옷은 마침내 마치 거미줄처럼 하늘하늘 얇게 달아버렸어요. 새해가 지나자 추너리의 남편은 그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들이 양삼박이 묻혀있는 무덤 곁을 지나가게 되었을 때 나무 위에 앉아있던 초록빛 작은 새 한 마리가 부드러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래소리를 듣자 3년 만에 처음으로 추너리의 핏기 없는 두 뺨에는 발그레한 홍조가 피어났습니다. 그녀는 자기 말을 멈추게 한 뒤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것은 제 오라버니의 무덤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추너리는 그 증거로 양삼박의 이름이 피로 쓰여져있는 헝겊조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나라의 법도에 따라서 제 오라버니의 명복을 빌고 가도록 거락해주세요. 추너리의 남편은 아내의 이와 같은 정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덤 곁으로 다가가 추너리는 이렇게 기원하였습니다. 이제는 제가 제 아버님의 뜻대로 행하여 싸우니 무덤이여 열리소서 그리하여 제가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사랑할 단 한 분 그분 곁으로 저를 가게 해주소서 그러자 무덤이 갈라지며 한가운데가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추너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자 무덤은 다시 닫혀졌습니다. 추너리의 남편이 그녀의 옷자락을 붙잡으려 하였으나 옷자락은 거미줄처럼 얇아져 있었으므로 찢겨 나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저와 함께 나란히 누워있게 놔두지는 않을 테다. 추너리의 남편이 말했어요. 얼마 후에 추너리의 남편은 무덤을 파헤쳤습니다. 그러고는 무덤 속에서 많은 뼈들을 발견하자 뼈들을 사방으로 뿌렸어요. 그러나 뼈들은 다시 한 대 모여들어 서로 엉키는 것이었습니다. 추너리의 남편은 또다시 뼈들을 흩들여 놓았고 그러면 뼈들어 뼈들어 한 대 엉켜 붙었습니다. 추너리의 남편이 똑같은 행동을 몇 차례 되풀이하고 있을 때 난데없이 하늘에서 천지를 뒤흔드는 듯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땅의 인간이여 나는 옥황상재이니라 내가 이르는 말을 잘 듣거라 무덤 속에 누워있는 이 두 사람은 이미 땅의 세계의 모든 지배로부터 벗어났느니라 이제는 이 두 사람의 일은 다만 나의 소간이니라 그러니 이들을 그대로 놓아두거라 무덤이 다시 다치게 되자 추너리의 남편은 추너리의 가족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고는 얼마 후에 다른 처녀에게 장가들었어요. 해마다 이맘때면 그러하듯이 이해에도 음력 8월 열다셋날 추석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이날은 세상을 떠난 이들에게 차례를 지내는 날이었으므로 양산박과 황춘월의 일가는 두 사람의 무덤에 모였습니다. 이때 새 두 마리가 무덤위에 날아와 앉더니 부드러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차례를 다 지내고 났을 때의 일입니다. 하늘에서 흰옷을 입은 두 명의 아리따운 선녀가 내려왔어요. 선녀들은 각각 두 손에 하얀색 파란색 붉은색 노란색 그리고 검정색 빛에 다섯 송의 꽃을 들고 있었습니다. 선녀들이 지팡이로 무덤을 살짝 건드리자 무덤이 열렸습니다. 선녀들이 죽은 두 사람의 뼈 위에 흰 꽃을 던지니 두 사람의 몸체 모양대로 골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꽃을 한 송이씩 던졌고 양산박과 황춘월은 행복과 기쁨에 넘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때 두 선녀가 이들의 가족을 향해 말했어요. 이것은 하늘의 주인이신 옥황상제님의 뜻이오. 옥황상제님께서는 이제는 이미 그대들의 자식이 아니라 그분의 자식이 된 이 젊은이를 땅위로 다시 돌려보내신 것이오. 그러고는 사람들이 이들에게서 아삭한 행복을 이들에게 되돌려주신 것이오. 양산박과 황춘월은 세라의 많은 자식들을 두고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미 한 번 죽었던 사람들이었으므로 죽음이 다시 이들에게 찾아올 수는 없었답니다. 그리하여 이 두 사람이 여든 살이 되던 날 용이 이들에게 내려왔어요. 그러고는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이들을 하늘나라로 이들의 아버지인 옥황상재에게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팽이와 공 어떤 서랍 어떤 서랍 속에 팽이와 공이 들어 있었습니다. 옆에는 다른 장난감들도 있었어요. 이때 팽이가 공에게 말했습니다. 이 안에서 이렇게 같이 사니까 우리는 서로 엄마 아빠 사이나 다름 없는 거지? 그러나 아주 비싼 가죽옷을 입고 있어서 예쁜 처녀들처럼 콧대가 높은 공은 못 들은 척 잠자코 있었습니다. 이튿날 이 장난감들의 주인인 꼬마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팽이를 꺼내더니 빨갛고 노란색을 칠하고 한복판에 못을 박았습니다. 이제 팽이는 아름다운 무지개빛으로 뱅글뱅글 잘도 돌았습니다. 나 좀 봐 이만하면 근사하지? 우린 서로 약혼한 사이나 다름없는 거다. 그렇지? 우린 서로 잘 어울리는 것 같다. 너는 튀고 나는 춤추며 돌고 우리보다 더 행복한 엄마 아빠는 없을 거야. 팽이가 공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넌 잘 모르겠지만 우리 엄마 아빠는 원래 가죽구두 였단다. 그리고 내 뱃속에는 아주 예쁜 벽마개 같은 코르크가 들어 있어. 가죽공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도 아주 좋은 나무로 만들어졌잖아. 시장님처럼 높은 사람들도 나를 돌리며 기뻐했다고. 팽이가 말했습니다. 그게 정말이니? 거짓말이면 앞으로 팽이체로 매를 맞지 않고 돌지도 않을래. 팽이가 대답했습니다. 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너랑 같이 아빠 엄마 사이가 될 수는 없단다. 왜냐하면 난 제비와 약혼한 사이나 다름 없거든. 지난번에 내가 하늘 높이 뛰어올랐을 때 제비가 보금자리에서 고개를 내밀고 나랑 엄마 아빠 사이가 되자고 말하지 않겠어?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러자고 했으니까 우린 약혼한 거나 마찬가지야. 하지만 너도 결코 잊지 않을게. 그렇다면 할 수 없지 뭐. 그들은 이제 입을 다물고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다음날 소년이 들어와 공을 갖고 나갔어요. 팽이는 새처럼 하늘을 나는 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공이 어디론지 날아가더니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늘 높이 자꾸 날고 싶어서 그런 것인지 또는 뱃속에 값비싼 코르크마개가 들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공은 땅에 떨어지면 또 튀고 또 튀어 오르고 하더니 아홉 번째 튀고는 어디론지 사라져버렸습니다. 공이 어딜 간지 난 잘 알아 제비한테 시집가려고 제비 보금자리로 들어간 것일 거야. 팽이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팽이는 가죽공을 생각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가죽공이 자꾸 보고 싶었습니다. 공을 만날 수 없게 되니 공에 대한 그리움만 더해갔습니다. 공이 제비의 색시가 되었다고 생각하니 더욱 이상한 마음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팽이는 뱅글뱅글 돌며 춤을 추고 어떤 때는 윙윙 울기도 하면서 언제나 가죽공을 생각했습니다. 머릿속에 떠올려본 공의 모습은 나날이 아름다워 갔습니다. 그 뒤로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팽이와 공의 사랑은 옛 이야기가 되었어요. 이제 팽이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옛날처럼 기온차게 뱅글뱅글 돌고 있었습니다. 옛날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는 이제 황금빛 팽이가 되어 윙윙 울리며 아주 빨리빨리 돌고 있었습니다. 정말 멋있는 광경 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빨리 돌게 된 팽이가 갑자기 붕하고 솟아오르면서 어디론가 날아나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 지하실 구석까지 찾아보았으나 팽이는 아무 곳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팽이는 온갖 잡동산이들이 들어 있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배추 찌꺼기 쓰레기 지붕이 물바지통에서 나온 흙먼지 따위가 가득 들어 있는 쓰레기통 이었습니다. 드러누워 잠자기 좋은 곳에 떨어졌구나. 황금빛 칠도 곧 벗겨질 것이고 어중이떠중이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군. 혼자 중얼거리며 팽이는 이리저리 둘러보았습니다. 긴 배추 꽁다리도 보였고 사과처럼 동그란 이상한 물건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낡은 공 이었어요. 지붕이 물바지통 속에서 여러 해를 지내느라고 물에 퉁 부른 가죽 공 이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장난감이 하나 들어왔군. 이제 말동무가 생겼네. 난 아주 비싼 가죽 공 인데 어엿분 아가씨들이 내 뱃속에 좋은 코르크 마개를 넣고 만들었지. 하지만 아무도 그걸 몰라. 나는 제비하고 엄마 아빠의 사이가 될 뻔 했는데 그만 지붕이 물바지통에 떨어져 버렸지. 거기서 5년 동안을 지내느라고 온몸이 다 젖어버렸어. 나같이 어엿분 아가씨에겐 참 긴 세월이었어. 가죽공이 팽이를 보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팽이는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그는 옛날 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옛날에 바로 그 가죽공인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이때 이때 부엌에서 일하는 언니가 쓰레기통을 실어 나왔습니다. 여기 황금빛 팽이가 있네.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팽이는 다시 즐겁고 유쾌한 생활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죽공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알 수가 없었어요. 이제 팽이는 그의 옛사랑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던 공이 물바지통 속에서 5년 동안 젖어있는 동안에 사랑도 식어버린 것입니다. 쓰레기통 속에서 가죽공을 다시 만난다 해도 이제는 그녀를 알아볼 수 없게 된 것이랍니다. 우렁이 귀신 어느 높고 높은 산에 커다란 폭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로 이루어진 못이 하나 있었어요. 못은 울창하게 우거진 소나무에 둘렀어요. 항상 푸른 물빛을 띄고 있었지요. 산도 워낙 험한 데다 못도 깊어 역안에선 사람 그림자 구경하기도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동 하나가 도망친 소를 찾아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목동은 달이 뜰 무렵에야 겨우 소를 찾아 간신히 고삐를 잡고 산을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목동이 막 못 옆을 지날 때였습니다. 어디에선가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이 깊은 산속에서 누가 노래를 부르는 걸까? 목동은 이리저리 살피다가 못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소나무에 가려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분명 못에서 웬 소녀가 목욕을 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목동은 목 가까이 다가가 나무 뒤에 숨고는 자세히 보았어요. 아 아름다운 노랫소리도 노랫소리지만 소녀의 모습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아. 목동은 자신도 모르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 눈을 크게 뜨고 소녀를 바라보았지요. 순간 목동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녀의 몸 아랫부분이 우렁이 껍데기 속에 들어있었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소가 울었습니다. 소 울음소리에 화들짝 놀란 우렁이 소녀는 금한 물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물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잔잔하기만 했습니다. 목동은 귀신에 홀린 것 같았어요. 우와 우렁이 귀신이다. 목동은 보리나케 산을 내려왔습니다. 다음날 우렁이 소녀의 이야기는 온 동네에 퍼져 욕심쟁이 부자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부자는 갖고 싶은 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갖고 야만은 아주 욕심많은 영감이었습니다. 오 저 못에 노래하는 우렁이가 있단 말이지. 귀가 솔깃해진 부자는 당장의 목수와 미장장이를 불러 못 둘레에다가 커다란 별장을 짓게 하고 주위에 높은 담을 쌓았습니다. 마침내 별장이 다 지어지자 부자는 손님들을 초대했어요. 거드름 피우기 좋아하는 벼스라치 돼지보다 더 뚱뚱한 장사꾼들을 잔뜩 초대해놓고 부자는 큰 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우렁이 귀신 나오너라 어서나와 손님들에게 노래 한자락 불러들여라. 그러자 잔잔하던 못에 찰랑찰랑 물결이 있는가 싶더니 갑자기 수많은 돌멩이들이 솟아 올랐습니다. 돌멩이들은 쌩하고 날아오르더니 장사꾼과 벼스라치 부자 영감의 머리에 볼록볼록 혹을 만들었어요. 손님들이 도망치느라 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혼자 남은 부자 영감은 분을 못 이겨 못을 향해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댔어요. 이런 못된 것을 보았나. 바로 그때 돌멩이 하나가 날색에 날아와 부자 영감의 이빨을 부러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부자 영감은 부자 영감은 두 번 다시 별장을 찾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도 별장 근처엔 얼신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별장은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장군이 마을에 머물게 되었는데 우렁이 귀신과 부자 영감의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허허허 부자 영감의 간이 공할만한가 보구나. 그건 그렇고 점옷에 우렁이 귀신이 있다는 게 사실이냐. 그렇다면 내가 본때를 보여주마. 아무리 우렁이 귀신이라도 감히 대장군이 내 명령을 거역하지는 못할 것이다. 반드시 우렁이의 노래를 듣고 말 것이다. 장군은 기세 등등해서 별장을 수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별장이 다 고쳐지자 장군은 손님들을 잔뜩 초대해 술자리를 열었어요. 그러고는 술자리가 무르익자 모세대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대장군의 명령이다. 우렁이 귀신아 어서 나와 노래를 불러라. 장군의 명령이 떨어지자 갑자기 폭포의 물줄기가 딱 멈추는 겁니다. 모두들 깜짝 놀랐지요. 자, 자, 두려워 마시오. 이제 곧 우렁이 귀신이 노래를 시작하려나 봅니다. 장군의 말에 모두 귀를 쫑긋 세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뚝 끊겼던 물줄기가 손님들을 향해 날아오지 뭐예요. 마치 화살처럼 말입니다. 손님들은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치기 바빴어요. 귓에 등등해하던 장군은 콧구멍에 박힌 물화살을 붙잡고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그 뒤로 별장문은 다시 굳게 닫히고 말았지요. 그렇게 또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피리부는 소년이 별장옆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곳에 저렇게 아름다운 못이 있다니 소년은 못 주위에 앉아 피리를 불기 시작했어요. 소년의 피리 소리는 바람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소년은 왠지 모를 황홀한 기분에 휩싸여 매일매일 별장에서 피리를 불었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둥근다리 못 위를 밝게 비추는 밤이었어요. 소년이 피리를 꺼내 불기 시작하자 갑자기 물결이 동그랗게 원을 그리며 흩어지는 겁니다. 그러더니 아름다운 우렁이 소녀가 물 위로 떠올라 피리 소리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겠어요? 소년의 피리 소리와 우렁이 소녀의 노래는 아름답게 어우러졌습니다. 소년이 피리를 멈추자 우렁이 소녀가 말했어요. 저는 오랫동안 이 못에서 홀로 살았습니다. 여긴 너무 외롭고 쓸쓸해요. 부디 저를 데려가 주세요. 도련님의 피리 소리에 맞춰 노래 부르고 싶어요. 그러더니 제 몸을 우렁이 속에 쏙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요. 언제나 당신과 함께 다닐게요. 소년은 우렁이 소녀를 주머니 속에 넣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 뒤로 소년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물론 못에서 우렁이 귀신을 봤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물고기 소년 옛날 작은 마을에 니콜라라는 조금 특별한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니콜라는 생김새는 생김새는 여느 아이들과 다를 바 없었지만 하는 행동은 마치 물고기 같았어요. 눈만 뜨면 바다로 가서 하루 종일 물속에서 살았는데 한 번 물속으로 들어가면 몇 시간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근처만 가도 사람을 휘감아 삼켜버린다는 위험한 소용돌이의 위험한 소용돌이의 밑바닥까지 밑바닥까지 갔다 오기도 했어요. 바다를 사랑하는 소년 니콜라는 아버지가 애써 잡아온 물고기를 그냥 놓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모두 니콜라를 미워했습니다. 니콜라가 고기를 놓아주는 바람에 쫄쫄 굶어야 할 때가 많았으니까요. 이런 못된 녀석 그렇게 물고기가 좋으면 너도 물고기나 되어라. 이렇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엄마 또한 니콜라에게 고함을 질러대며 핀잔을 주었고요. 그러면 니콜라는 정말 몇 날 며칠을 집에 들어오지 않고 물속에서 혹은 물 위에서 살았답니다. 어느 날 깊은 바닷속까지 헤엄쳐갔던 니콜라가 엄마에게 달려가며 이렇게 소리쳤어요. 엄마 방금 붉은 카네이션 소용돌이 속에서 낙지떼들과 함께 춤을 추고 왔어요. 다음 날은 엄마 바닷속 해초초 초원과 산호 정원에 놀러가지 않을래요? 또 그 다음 날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엄마 오늘은 바다의 요정 시레네를 만났어요. 시레네 시레네와 함께 그들이 살고 있는 동굴에도 가고 때마다 바뀌는 물빛에 대해 이야기했다고요. 엄마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내 아들 니콜라가 못된 마녀의 마법에 걸린 게 틀림없어. 이 일을 어쩌면 좋아. 엄마는 니콜라의 마법을 풀어 주기 위해서 용하다는 주술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온갖 주술을 다 걸어보았습니다. 옷을 태우기도 하고 허리에 붉은 띠를 메어주기도 하고 주머니에 도토리를 넣어주기도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니콜라가 바다에 있는 시간은 더 늘어만 갔습니다. 니콜라에게 홧김에 물고기가 되라고 한 말이 하늘에 다 그렇게 되었나 보다. 시첼라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꾸짖을 때 하늘이 듣고 있다가 그대로 들어준다는 말이 전해오고 있었거든요. 엄마는 가슴을 치며 후회를 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어느덧 니콜라는 멋진 청년이 되었고 바다를 지나는 사람이면 니콜라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파도를 말처럼 타고 심지어 물고기의 등을 타고 온 바다를 누비고 다녔으니까요. 이름을 다 외우고 백기를 친절히 알려주었거든요. 니콜라의 이름은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칠리아의 구강이 니콜라가 있는 바다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구강은 궁궐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배 위에서 신하들과 잔치를 벌이고 있었답니다. 구강의 곁에는 아름다운 공주가 있었는데 공주가 부르는 노랫소리는 너무도 아름다웠어요. 듣자하니 이 바다에 니콜라라는 물고기 청년이 살고 있다던데 당장 그의 제주를 보고 싶구나. 얼큰이 취한 구강이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니콜라가 구강 앞에 불려왔어요. 니콜라는 물 위를 걷고 물고기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이런저런 제주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구강의 마음에는 차지 않았지요. 아니 아니 더 신기한 제주를 보여줘. 그러면서 구강은 무시무시한 소용돌이 속으로 황금 술잔을 집어던졌습니다. 저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 황금 술잔을 찾아오너라. 구강의 명령에 신하들은 얼굴이 굳어버렸어요. 그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니콜라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당당히 황금 술잔을 찾아왔지요. 그 늠름하고 멋있는 모습에 공주는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니콜라 역시 공주에게 반하게 되었고 니콜라는 황금 술잔과 함께 가지고 온 분홍빛 산호초를 공주에게 선물했답니다. 이를 지켜본 구강의 눈에서 불이 확 일었어요. 감히 가난한 어보의 아들이 공주를 사랑하다니요. 당치도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상상도 할 수 없는 명령을 내렸어요. 니콜라 니콜라 난 나의 왕국이 무엇 위에 서 있는지 궁금하다. 왕국의 기둥 밑 그러니까 시칠리아 섬 전체 밑바닥을 샅샅이 둘러보고 오너라. 이번에도 니콜라는 주저없이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바닷속을 헤엄치는 일은 니콜라에게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섬 밑에까지 간 니콜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왕국을 바치고 있는 기둥 세 개 중 하나가 곧 무너질 것 같았어요. 게다가 그 기둥은 활활 타오르는 불과 펄펄 끓는 물에 휩싸여 아무도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니콜라의 말을 들은 신하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하지만 국왕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믿을 수 없다. 쟁거를 가져오너라. 니콜라는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 불기둥 속에 손을 넣었어요. 그리고 돌아와 구강에게 지글지글 탄 손바닥을 보여주었답니다. 공주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구강은 더 큰 소리로 명령을 냈어요. 불을 가져오란 말이다. 불을. 그 말은 죽으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두려운 거냐 니콜라. 구강의 비웃음에 니콜라는 정중히 말했어요. 두렵지 않습니다. 공주는 말리고 싶었지만 차마 나서지 못했지요. 니콜라는 마지막으로 공주에게 인사를 한 다음 바닷물 속으로 다시 몸을 던졌습니다. 니콜라가 사라진 바다는 어느 때보다 잔잔했습니다. 평화롭고 고요하기까지 했지요. 할 말을 잃은 채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던 공주의 얼굴에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간 니콜라는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공주는 그만 마음의 병을 얻고 말았습니다. 하루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니콜라가 사라진 바다만 바라보았죠. 그런데 어디선가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이제 아무 걱정 말아요. 내가 기둥이 무너지지 않게 단단히 바치고 있으니까요. 언젠가 온 세상 사람들 모두가 고통받지 않고 세상의 모든 슬픔이 사라지는 날이 오면 나는 당신에게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바로 니콜라의 목소리였어요. 공주는 그제야 마음을 다잡고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일생을 바쳤답니다. 니콜라를 만나기 위해서 말입니다. 구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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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두머리는 바싹 마르고 몸집이 작았지만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부산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들창코만이 유난히 툭 튀어나온 그의 얼굴은 곰보 자국 투성이에다 송장처럼 핏기가 없었고 잿빛 머리털은 뻣뻣하게 엉클어져 있었으며 또 두 눈은 새우처럼 가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눈은 쉴 새 없이 여기저기 훑어보기에 바빴어요. 그는 세상에 모르는 일이 없었고 남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이든 나무라며 무슨 일이든 남보다 잘 알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거리를 걸어갈 때면 요란스럽게 두 팔을 흔들고 다니는 게 그의 버릇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물을 기러오는 한 처녀의 양동이를 허공으로 높이 쳐서 자기가 홀딱 물 세례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멍청이 같은 일하고 하고 그는 비틀거리면서 처녀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네 뒤에 걸어오는 걸 보지도 못했니? 공장에서의 그의 일은 구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손을 잡으면 철사를 쥐고 어찌나 억세게 휘둘러 대는지 그에게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지 않으면 누구라도 주먹다짐을 받기가 십상이었습니다. 어떤 조수도 그의 밑에서는 한 달 이상 붙어있지 못했어요. 아무리 잘 해놓은 일이라도 그는 항상 뭔가를 트집잡아 타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바느질 땀이 고르지 못하다는 둥 어떤 때는 한쪽 구두가 너무 길다는 둥 또 어떤 때는 한쪽 구두 뒤축이 높다는 둥 어떤 때는 가죽이 충분히 두들겨지지 않았다는 둥 이것봐 하고 그는 조수한테 말했어요. 가죽을 어떻게 부드럽게 두들기는지 내가 솔선수범해 보이지. 그러고는 혁대를 가져와 조수의 등을 몇 대 쳤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보고 흐름뱅이라고 불렀어요. 그렇다고 그 자신이 훨씬 많은 일을 해내는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럴 것이 그는 단 15분도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했으니까요. 아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 불을 지피면 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맨발로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대체 이 집을 불태워버릴 셈이요? 하고 그는 소리쳤습니다. 이건 황소라도 구워먹을 수 있는 셈불이야. 장작은 뭐 공짜인 줄 알아? 처녀들이 빨래터에 저희끼리 아는 얘기를 제잘대며 웃고 있으면 그는 큰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개집애들이 개집애들이 나불거리고 서서 쓸데없이 소리나 짓거리느라고 일하는 것도 잊고 있군. 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좋은 비누를 쓰니 구제 불능에 낭비요. 게다가 지옥스러운 게으름뱅이야. 손을 아끼면서 빨래는 제대로 문지르지도 않는구나. 그는 뛰어가서 잿몰이 가득 찬 양동이를 뒤집어 엎어서 부엌을 물바다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누가 새 집을 지으면 창가로 달려가 구경을 했어요. 그러고는 저기 또 빨간 모래벽돌로 집을 짓는군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 놈의 벽돌은 마르지도 않았어. 그 집에서 살면 건강을 지탱할 사람이 없지. 또 저것 좀 봐. 조수 녀석들이 얼마나 엉터리로 벽돌을 쌓고 있나. 모르타르도 아무짝에 소용없다니까. 모래가 아니라 자갈을 집어 넣어야 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저 집안 사람들 머리 위로 집이 무너지는 꼴을 구경할걸. 그는 앉아서 몇 반의 땀질을 하다가는 어느새 벌떡 일어나 가죽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외쳤습니다. 아무래도 나가서 미장이한테 알아듣게 말을 해줘야겠어. 하지만 그는 목수들한테 달라붙었어요. 이게 뭔가. 하고 그는 외쳤습니다. 자네들은 똑바로 줄을 따라 자르고 있질 하나. 그래가지고 대들보가 똑바로 설성심나. 언제 있고 모조리 이음새에서 빠져나갈 걸세. 그는 그는 도끼를 어떻게 나무를 자르는지 시범을 보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흙을 실은 마차가 달려오자 도끼를 던지고 마차 옆으로 걸어가는 농부에게 뛰어갔어요. 당신 정신 나갔군. 하고 그는 외쳤습니다. 누가 무거운 짐이 실린 마차 앞에다 이렇게 어린 말들을 메어 놓는단 말이오. 이 가엾은 동물들은 당신 눈앞에서 쓰러질 거요. 농부가 그에게 대꼬를 하지 않자 구두장이 오두머리는 기분이 잔뜩 나빠서 작업장으로 되돌아왔어요. 그가 다시 일감 앞에 앉으려는데 조수가 구두 한짝을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또 이 모양이야? 하고 그는 소리쳤어요. 구두를 이렇게 넓게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내가 말하지 않던가? 사무 구두창 밖에 안 남은 이런 구두를 누가 사겠나? 내 명령을 너김없이 따라하도록 하라고. 선생님. 하고 조수가 대답했습니다. 그 구두가 쓸모가 없다는 말씀은 옳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선생님이 손수 재단에서 만드신 거랍니다. 아까 선생님이 뛰어나가실 때 그것을 작업대에서 떨어뜨리셨길래 저는 그냥 집어 올렸을 뿐인걸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선생님 마음에 들 수는 없겠습니다. 구두장 구두장이 우두머리는 밤중에 자기가 죽어 하늘나라로 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나라에 도착하자 그는 세차게 문을 두드렸어요. 이상하군. 하고 그는 말했습니다. 문에 고리가 없다니 노크를 하다가 손마디가 다치겠는걸. 사도 베드로가 문을 열고 이렇게 성급하게 들어오려고 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보려 했습니다. 당신이로군. 구두장이 우두머리. 하고 사도 베드로는 말했어요. 당신을 들어오게 하긴 하겠소. 그렇지만 미리 경고해 두지만 당신의 버릇을 버리고 하늘나라에서 보는 것을 아무것도 탓하지 마시오. 그랬다간 불행해질 것이오. 그런 경고의 말씀은 안하셔도 됩니다. 하고 구두장인은 대답했어요. 저는 때와 장소에 따라 적응할 줄 알거든요. 감사하게도 여기는 모든 것이 완전하니까 땅 위에서처럼 탓할 것이 하나도 없겠지요. 그렇게 해서 그는 하늘나라로 들어갔고 그곳에 넓은 방들을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는 이리저리 휘둘러보고는 그래도 이따금 머리를 절레절레 가로젖거나 뭔가 혼잣말로 투덜대었습니다. 그러다가 대들보를 옮겨가는 천사를 둘 만났어요. 그 대들보는 다름 아니라 누구인가 다른 사람의 눈에 박힌 티끌을 찾는 동안 자기 눈에 박혀버린 대들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들보를 천사들은 가로로 받쳐들고 가는 게 아니라 길이로 세워서 들고 가는 것이었어요. 세상에 저렇게 무지한 골은 처음 보네. 하고 구두장의 오두머리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입을 다물고 그대로 만족했어요. 하기야 대들보를 어떻게 운반하든 간에 길이로든 가로로든 그걸 들고 빠져나가기만 하면 근본적으로는 마찬가지지. 보아하니 저희들은 아무데서고 부딪히지는 않겠어. 그리고 곧 그는 샘물에서 물을 깃고 있는 두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통에 구멍이 수없이 뚫려 있어 물이 사방으로 흘러나온다는 것을 그는 당장에 알아보았어요. 천사들은 땅위에 비를 내리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이런 하는 말이 그의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얼른 생각해보더니 아무 말도 더 안 했습니다. 아마도 저건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한 재미인 모양이야. 재미있으면 저런 쓸데없는 짓도 할 수야 있지. 더구나 여기 하늘나라에서는 잡았지만 여기서는 누구나 게으름만 피우고 있는걸. 그는 계속 걸어가다가 깊은 구멍 속에 오도가도 못하게 쳐박혀있는 마찰을 한 대 보았습니다. 이상할 것도 없지. 하고 그는 그 옆에 선 남자에게 말했어요. 누가 이따위로 분별 없이 짐을 실었담. 당신은 뭘 하고 있소? 축복이 내리시기를. 하고 남자가 대답했어요. 이것을 끌고 제대로 길을 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다행히 마찰을 여기까지 밀어 올렸답니다. 여기서는 이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테지요. 과연 천사가 와서 마찰 앞에 말을 두필 메었습니다. 잘됐소. 하고 구도장이는 말했어요. 그렇지만 말 두필로는 마찰을 끌어낼 수 없어요. 최소한 네필은 되어야지. 또 다른 천사가 말을 두필 더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마찰의 앞쪽이 아니라 뒤쪽에다 말을 매는 것이었어요. 구도장이 우두머리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미련한 짓이 있나. 하고 터트릴 수밖에요.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 거야. 세상이 생기고 나서 이런 식으로 마찰을 끈 적이 어디 있었나. 그러고도 주제넘게 건방져서 자기네들이 모든 것을 남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는 수다를 계속하려 했지만 한 천사가 그의 목덜미를 움켜잡고 도저히 맞설 수 없는 힘으로 하늘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하늘에 문을 나서며 구도장이는 다시 한번 마차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마차가 내필의 천마에 의해 높이 들려 올라가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구도장이 오두머리는 잠에서 깨어났어요. 물론 하늘 나라에서는 땅 위에서와는 뭔가 다르게 돌아가겠지. 하고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많은 것이 변명이 되겠지. 하지만 말을 마차의 앞뒤로 동시에 매는 꼴을 어떻게 느그시 구경만 하고 있담. 하기야 그 말들은 날개를 달고 있긴 했어. 하지만 누가 그걸 알겠어? 어쨌든 간에 달릴 수 있는 내 발이 버젓이 있는 말한테 또 날개 한 쌍까지 붙여준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바보 짓이야. 그건 그렇고 이젠 일어나야지. 안 그랬다가는 집안일이 온통 거꾸로 돌아간단 말이야. 내가 정말로 죽지 않았다는 건 아무튼 다행이야. 하고 말입니다. 세 가지 말 옛날 스위스에 늙은 백작이 살았습니다. 백작에게는 아들이 단 하나뿐이었는데 머리가 둔하고 아무것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소년에게 말했어요. 내 말을 듣거라. 나로서는 너를 가르칠 수가 없다. 그러니 지금부터 내 뜻을 따르라. 여기를 떠나거라. 너를 유명한 스승에게 맡길 테니 스승에게서 배워오너라. 소년은 낯선 도시로 보내졌고 스승 밑에서 한 해 동안 머물렀습니다. 한 해가 지나자 소년이 집에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자, 아들아 무엇을 배웠느냐. 아버지, 저는 개가 짖는 소리를 배웠습니다. 라고 소년은 대답했습니다. 맙소사. 하고 아버지는 외쳤어요. 그것이 내가 배운 것의 전부냐. 너를 다른 도시로 보내어 다른 스승 밑에서 배우도록 해야겠다. 소년은 보내졌고 이 스승 밑에서도 한 해를 보냈습니다. 소년이 돌아오자 아버지가 또 물었어요. 아들아 무엇을 배웠느냐. 소년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배웠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몹시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이 녀석아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나서 아무것도 배운 것 없이 내 앞에 나타나기가 부끄럽지도 아느냐. 너를 세 번째 스승에게 보내겠다. 하지만 이번에도 아무것도 못 배우면 그때는 나는 내 애비가 아니다. 소년은 세 번째 스승 밑에서 역시 한 해를 머물렀습니다. 소년이 돌아오자 아버지가 또 울었어요. 무엇을 배웠느냐. 그러자 소년은 아버지 이번 해에는 개구리가 우는 소리를 배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노발대발하며 벌떡 일어나 하인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놈은 내 아들이 아니다. 쫓아낼 것이니 이놈을 숲속으로 끌고 가서 죽이도록 하라. 하인들을 소녀를 끌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가엾어서 죽이지는 못하고 풀어놓아 주었어요. 그러고는 노루의 눈과 혀를 도려내어 노인 앞에 증거물로 갖다 바쳤습니다. 소년은 방랑을 계속하다가 얼마 후에 어느 성에 당도하여 하룻밤 잠자리를 정했습니다. 좋아 하고 성주가 말했어요. 저 아래 낡은 탑 속에서 자도 좋다면 그리 가보렴. 하지만 미리 일러두겠는데 거기서는 생명이 위험하단다. 그 탑 안에는 사나운 개들이 잔뜩 있어 끊임없이 으르렁거리며 지저대거든. 또 어떨 때는 사람까지 끌고 가 당장에 잡아먹는단다. 그 마을 전체가 개들 때문에 슬픔과 공경을 당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구할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용감하게 말했어요. 나를 개들이 지저대는 곳으로 내려가게 허락만 해주십시오. 개들한테 던져줄 먹이를 좀 주시고요. 그놈들이 나를 해치지는 않을 겁니다. 소년 자신이 더 이상 바라는 것도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소년에게 사나운 개한테 줄 먹이를 주고 탑으로 안내했습니다. 소년이 들어서자 개들은 지저대기는 커녕 꼬리를 흔들면서 다정하게 소년 주변을 맴돌며 주는 것만 묵묵히 먹으면서 머리칼 하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소년은 조금도 다치지 않은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성주에게 말했어요. 개들이 자기네들 말로 왜 그들이 거기 진을 치고 마을을 괴롭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개들은 마술에 걸려 탑 속 깊이 감추어진 엄청난 보물을 지켜야만 한답니다. 그래서 그 보물이 들려나갈 때까지는 결코 실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그 보물을 드러내어야 하는지도 개들의 말을 듣고 알아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기뻐했고 성주는 이 일을 무사히 성취시키면 소년을 양자로 삼겼노라고 말했습니다. 소년은 다시 탑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해서 황금이 가득 찬 괴짝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때부터 개들의 아오성은 들리지 않았어요. 개들이 사라지고 마을은 시달림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가자 소년은 문득 로마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가는 도중에 늪을 하나 지나게 되었는데 늪 속에는 개구리들이 들어앉아 개굴개굴 울고 있었어요. 소년은 귀기울여 개구리들의 말을 알아듣고는 깊은 시름에 잠겨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소년이 로마에 닿았을 때 교황이 돌아가셔서 추기경들 사이에서는 후계자의 결정이 큰 문제거리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느님의 개시를 보여주는 사람을 교황으로 초대하기로 의견을 모았지요. 바로 그 순간 소년 백작이 교회 안으로 들어서는가 싶더니 갑자기 눈처럼 새하얀 비둘기가 한 쌍 날아와 소년의 양 어깨에 앉았습니다. 성직자들은 그것을 하느님의 개시로 보고 소년에게 교황이 되겠느냐고 당장에 물었어요. 소년은 자기에게 그럴만한 자격이 몰라 망설이고 있는데 비둘기들이 교황이 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한참 만에 소년은 대답했습니다. 그러지요. 이어서 소년은 예식을 갖춰 교황에 오르게 되었어요. 이로써 그가 이리로 오는 도중에 개구리한테서 듣고 깜짝 놀랐던 말이 즉 그가 교황이 되리라는 엄청난 말이 들어맞게 된 셈입니다. 뒤이어 예배를 놀리며 창가를 불러야 했는데 그는 한마디도 알아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둘기 한 쌍이 그의 어깨를 떠나지 않고 앉아 모든 얘기를 속삭여 알려주었답니다. 행운을 찾아 떠난 새 형제 옛날에 새 형제가 살았는데 그들은 날이 갈수록 점점 가난해져서 결국은 입에 풀칠할 수도 없이 굶주리는 공경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입을 모아 말했어요.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 먼 세상으로 나가 우리의 행운을 찾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그들은 길을 떠났고 벌써 먼 길을 걸어 수많은 풀밭을 지나왔지만 행운은 쉽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넓은 숲 속에 들어서게 되었는데 숲 한 가운데 작은 산이 솟아있는 게 보였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그 산은 온통 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맏형이 말했어요. 이제 나는 소원했던 행운을 찾았으니 더 큰 행운을 바라지 않겠다. 맏형은 힘껏 들 수 있을 만큼 많은 은을 들고 오던 길을 되돌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은 남은 두 형제는 우리는 수능보다 훨씬 더 큰 행운을 찾아보자 하고 말하며 은은 건드리지도 않고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더 가다 보니 온통 금으로 만들어진 산에 다다랐어요. 둘째 형은 멈춰서서 생각에 잠겨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한다지? 하고 그가 말했어요. 내가 평생 살 수 있을 만큼의 금을 들고 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 길을 더 가볼까? 마침내 둘째 형은 마음을 작정하고 가방에 들어가는 만큼 금을 채우고 나서 막내 동생과 작별 인사를 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막내는 이렇게 말했어요. 금과 은 그런 것은 나를 움직일 수 없어. 그래서 나는 내게 다가오는 행운을 거절하고 싶지 않아. 아마 보다 나은 행운이 나를 기다릴 거야. 그는 계속 걸었습니다. 그렇게 사흘을 가다 보니 지나온 숲들보다 훨씬 크고 아무리 가도 끝이 없어 보이는 그는 엄청난 숲속에 들어서게 되었어요. 게다가 그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처지라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높은 데서 숲의 끝을 볼 수 있을까 하고 키 큰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 보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앞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나무들의 꼭대기뿐이었습니다. 그는 별수 없이 나무에서 다시 내려오면서도 어찌나 배가 고파 괴로운지 단 한 번만이라도 배불리 먹을 수 있다면 하는 소완만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무 밑에 내려서 보니 놀랍게도 맛있는 음식이 잔뜩 차려진 식탁이 그의 앞에서 김을 모락모락 내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이번에야말로 내 소원이 아주 적절한 때에 이루어졌는걸 하고 말하며 이 음식을 누가 만들어서 가져다 놓았는지는 생각하지도 않고 식탁 앞에 다가가 배가 부를 때까지 맛있게 먹었습니다. 식사를 끝낸 그는 이렇게 멋진 식탁보가 숲속에서 더럽혀진다는 것은 유감이라고 생각하여 그것을 얌전히 접어 챙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길을 떠났고 저녁때가 되어 다시 배가 고파지자 그는 자기의 식탁볼을 한번 시험해 보려고 그것을 펴놓고 이번에도 훌륭한 음식을 차려다오 라고 말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소원이 떨어지자마자 과연 훌륭하기 이를 때 없는 음식 접시들이 자리가 있는대로 잔뜩 식탁보 위에 차려지는 겁니다. 어떤 부엌에서 내 음식이 만들어지는지 이제야 알겠어 라고 그는 말했어요. 네가 내게는 산더미처럼 쌓인 은과 금보다 훨씬 좋아. 그것이 마술 식탁보라는 것을 그는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고향에 돌아가 편안히 주저앉기에는 이 마술 식탁보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더 오래 세상을 돌아다니며 자기의 더 큰 찾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외딴 숲 속에서 새까만 검정 투성이에 숫장이를 만났습니다. 숫장이는 거기서 숯을 구워내며 불 위에 감자를 구워 저녁 식사를 들 작정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하고 그는 말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외롭게 지내시기가 매일매일이 똑같이 라고 숫장이가 대답했지요. 그리고 매일 저녁 감자로 끼니를 때우지 먹고 싶으면 같이 먹겠나. 감사합니다. 라고 그는 대답했어요. 아저씨의 저녁 식사를 빼앗고 싶지 않아요. 손님을 청아리라고는 계산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아저씨가 괜찮다면 내가 초대를 하지요. 라고 숫장이가 물었어요. 보아하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이 근처에 그는 몇 시간을 몇 시간을 가도 자네한테 뭘 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네. 그래도 음식은 있어요. 라고 그는 대답했어요. 아저씨가 지금껏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는 훌륭한 음식이요. 그러고는 그는 마술식탁볼을 배낭에서 꺼내 땅위에 펼쳐놓고 밥상아 차려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금방 끓이고 구운 온갖 요리들이 마치 부엌에서 갓 나온 것처럼 따스하게 차려졌어요. 수짱이는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사양하지 않고 식탁 앞에 다가가 시커먼 입속에 점점 더 많이씩 꿀꺽꿀꺽 음식을 밀어 넣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수짱이는 싱긋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봐 자네의 식탁보는 희한하게 좋구먼 아무도 맛있는 음식을 해줄 해줄 사람이 없는 이 숲 속에서 나 같은 사람이 갖고 있으면 안성맞춤이겠어. 나하고 물건을 바꾸세 저기 구석에 병사들이 쓰는 배낭이 하나 걸려있네. 보기엔 낡고 형편없지만 신기한 힘들을 갖고 있는 물건이라네. 이제 나한테는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 자네의 식탁보 대신 그것을 주겠네. 그 신기한 힘들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우선 알아야죠. 라고 그는 대답했어요. 말해주지. 자네가 손으로 그 배낭을 두드리면 그때마다 권총을 찬 여섯 졸병을 거느린 병장이 튀어나온다네. 그리고 자네가 명령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그들이 그대로 어김없이 치워주지. 좋아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 말이 맞다면 우리 바꿉시다. 그러고는 숫장이에게 식탁볼을 주고 못에서 배낭을 내려 어깨에 매고 작별을 냈습니다. 얼마쯤 걸어간 뒤에 그는 배낭의 신기한 힘을 시험해보고 싶어서 그것을 두드렸어요. 그러자마자 일곱 명의 병사들이 그의 앞에 나타나더니 병장이 말했습니다. 주인께서 무슨 명령을 하시렵니까. 속보로 행군하여 숫장이한테 가서 나의 마술식탁볼을 다시 찾아오너라. 그들은 좌양좌를 하여 되돌아가 왈가 왈부할 것도 없이 숫장이한테서 식탁볼을 빼앗아 잠시 후에 되돌아왔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다시 퇴각하라고 명하고 계속해서 길을 걸으며 자기의 행운이 한층 더 밝아오기를 희망했어요. 해질 무렵 그는 저녁 식사를 불에 얹어 준비하고 있는 또 다른 숫장이를 만났습니다. 나하고 같이 저녁을 먹으려나 하고 검댕이 친구가 말했지요. 소금뿐인 감자야 버터는 없네. 여기 곁에 와서 앉게나. 아니요. 오늘 저녁은 제가 아저씨를 초대하지요. 그는 식탁볼을 펼쳤고 이번에도 맛있는 음식이 잔뜩 차려졌습니다. 그들은 같이 즐겁게 먹고 마셨어요. 식사가 끝난 후에 숫장이가 말했습니다. 저기 작업대 위에 달아 빠진 낡은 모자가 하나 있는데 그 모자는 아주 별난 특성을 갖고 있다네. 누구든 그 모자를 쓰고 있다가 뒤로 돌렸으면 열두 개의 총이 나란히 열을 지은 것 같은 장신포가 나와 모든 것을 쓰러뜨린다네. 그 앞에서는 아무것도 힘을 쓸 수 없지. 그 모자가 나한테는 없으니 식탁보 대신에 그것을 주겠네. 괜찮군요. 라고 그는 대답하며 모자를 집어쓰고 식탁볼을 넘겨주었어요. 하지만 불과 몇 발자국 가지 않아서 그는 다시 배낭을 두들겼고 그의 병사들은 식탁볼을 다시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내 손에 들어오는구나. 하고 그는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내 행운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아. 이런 그의 생각은 정말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루길을 더 걸은 뒤에 그는 세 번째 숫장이를 만났는데 그 숫장이 지난번 숫장이들처럼 버터 없는 감자 식사에 초대를 했어요. 하지만 그는 이번에도 자기의 마술 식탁보로 차린 식사에 숫장이를 초대했고 음식이 어찌나 맛이 있었는지 숫장이는 모자와는 또 다른 유별난 특성을 가진 풀빌이를 식탁보와 바꾸자고 제의했습니다. 그 뿔 피리를 불면 모든 성벽과 요새들이 전부 무너져 내려 결국 도시와 마을이 폐허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었어요. 그는 숫장이에게 식탁보를 주긴 했지만 이번에도 배낭 속에 부하들을 동원해서 다시 빼앗아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배낭과 모자, 뿔 피리가 모두 그의 소유가 되었지요. 이룬 셈이다. 고향으로 돌아가 나의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아야겠어.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고향에 이르러 보니 형들은 은과금으로 호화로운 집을 지어놓고 흥청거리며 살고 있었어요. 그는 형들의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너덜너덜한 옷에 더러운 모자를 쓰고 낡은 배낭을 둘러매고 나타난 그의 꼴을 보자 형들은 그를 동생으로 인정하려 들지 않았어요. 그들은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너는 금과 은을 깔보고 보다 나은 행운을 찾아간 우리의 동생을 자처하는구나. 우리 동생은 막강한 막강한 왕이 되어 호화롭게 돌아올 것이 여행을 가져와서 고고가 고고가 왕의 고고가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왕은 못마땅한 기분이 되어 일개 일개 중대를 파견하여 소요를 일으킨 자를 도시에서 몰아내라고 명했습니다. 하지만 배낭을 맨 사나이가 곧 더 많은 군대를 편성하여 왕의 중대원을 모조리 물리쳐 그들은 코피가 흘리며 퇴각할 수밖에 없었지요. 왕은 그놈의 떠돌이 녀석을 라고 말하면서 이튿날 더 많은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별 수가 없었어요. 배낭을 맨 사나이는 더 많은 무리를 만들어 대항하며 보다 빨리 이를 해치우기 위해 몇 번인가 머리 위에 쓴 모자를 빙빙 돌렸습니다. 그러자 육중한 총소리가 터지기 시작했고 왕의 군사들은 쓰러지고 도망을 치기에 바빴습니다. 이제는 왕이 그의 딸을 나의 아내로 주고 왕의 이름으로 나를 온 나라의 지배자로 만들 때까지는 주저앉지 않겠어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왕에게 위하같은 통찹을 했고 왕은 공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다. 그가 요구하는 대로 하는 수밖에 무슨 도리가 있겠느냐. 나는 평화를 원하고 왕관을 지키고 싶다. 그래서 너를 그에게 줄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해서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주는 자기의 남편이 해진 모자를 쓰고 낡은 배낭을 메고 다니는 천한 사람이라는 것이 못마땅했어요. 공주는 가능하다면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고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밤낮으로 궁리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혹시 그의 마술 같은 힘은 저 배낭 속에 숨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짓으로 아양을 떨며 그에게 달콤하게 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풀어지자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정 터리 배낭을 좀 벗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메고 있는 당신이 어찌나 꼴불견인지 당신 때문에 제가 창피하단 말이에요. 이 배낭은 나의 큰 보물이란 말이오. 이걸 메고 있는 한 나는 세상에 어떤 힘도 겁나지 않소. 그러고는 그 배낭이 어떤 신통한 힘을 갖고 있는지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공주는 마치 입을 맞추려는 듯 그의 목을 얼싸안고는 날색의 배낭을 그의 어깨에서 벗겨갔고 도망을 쳤습니다. 공주는 혼자가 되자마자 배낭을 두드리고 병사들에게 먼저번 주인을 사로잡아 궁전에서 쫓아내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병사들은 그대로 복종했고 나쁜 아내는 더 많은 군사들로 하여금 그를 쫓아가 완전히 도시 밖으로 몰아내도록 시켰습니다. 그때 만약 그가 모자를 갖고 있지 않았더라면 그는 아마 완전히 끝장나고 말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두 손이 자유로워지자마자 모자를 몇 차례 빙빙 돌려 썼답니다. 그러자 고천둥소리처럼 요란하게 총알이 쏟아져 나와 모두를 쓰러트리고 말았고 공주 자신이 와서 용서를 빌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주가 간절히 용서를 빌며 이제는 마음을 고쳐먹겠노라고 약속을 하는 바람에 그는 마음이 누그러져 화해를 했습니다. 공주는 그에게 상냥하게 굴며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거짓 태도를 보임으로써 얼마 후에는 그가 공주를 믿고 자기에게 낡은 모자가 있는 한 아무리 배낭을 수중에 넣었다 해도 그것만 가지고는 누구도 자기를 해치울 수 없노라는 소리를 털어놓게끔 만들었습니다. 이 비밀을 알고나자 공주는 남편이 잠들 때를 기다렸다가 그에게서 모자를 벗긴 후 거리로 내던져버렸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 뿔피리가 남아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그는 온음을 다해 뿔피리를 불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것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성벽과 요새와 도시와 시골할 것 없이 또한 왕과 공주도 그 틈에서 죽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뿔피리를 조금만 더 오래 불었더라면 모든 것은 통째로 무너지고 돌멩이 하나 쌓여있는 것이 없었을 겁니다. 이쯤 되자 그에게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그는 셋으로 온 나라를 다스리는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그는 최고의 힘을 지닌 채 살았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참 신기한 일들이 많습니다. 과학이 발달한 요즘도 과학의 힘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신기한 신기한 일들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옛날 세상에서는 얼마나 신기한 것들과 신기한 현상들이 많았을까요? 앞에서 들려드린 물고기 소년 이야기도 신기한 신기한 경험에 상상을 더해 만들어진 이야기일 것입니다. 물을 좋아하는 소년에게 물고기 소년이라는 이름이 붙어진 것이 그 때문일 것이겠지요? 오늘도 신기하고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